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당백승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꾸했다. 본래 우리가 세외팔세를 경위하는 것은 오로지 그들의 무학이 하나같이 초인적이기 때문이요. 따라서 당신이 만약 초인적인 무공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비록 당신이 성수곡주가 아니라고 해도 해도 그의 준하는 대우를 해줄 것이요. 황원원은 그 말을 듣자 즉시 웃으며 대꾸했다. 그렇다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 말과 함께 황원원은 문등 눈빛을 가볍게 빛내더니 슬쩍 허공으로 가부자를 틀고 떠오르는 것이었다. 황원원은 이윽고 그렇게 가부자를 튼 상태로 천정과 탁자와의 사이에 거짓말처럼 신형을 멈춰 세웠다. 이 정도라면 되었나요? 일행은 황원원이 그렇게 허공에 뜬 상태로 말까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그만 멍해지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무학의 경지에 있어서 일명 초인간의 경지라고 일컫는 대홍락의 경지에 오르면 일단 전설의 신법인 육지 비행술과 같은 신법을 펼쳐서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가 있다고 한다. 무리에 전혀 아무런 도움도 없이 떠있을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경지였다. 하지만 무학이 그보다 높은 경지인 광검에 오르게 되면 사람은 불가사의하게도 허공에 둥둥 떠 다닐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일명 능공허도라고 한다고 했다. 실로 그 광검의 경지는 현재의 영웅맹주인 제갈유량마저 아직 오르지 못한 경지이며 일행은 그와 같은 경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까지 그저 말로만 들어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순간 느닷없이 놀랍게도 황원원이 그와 같은 신법을 펼쳐내는 것을 보게 되자 자연 입이 딱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금 전에 그녀가 성수곡주라고 말로만 들었을 때에는 반신반해 하였다가 이제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거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다. 지금 황원원이 그와 같은 놀라운 절기를 너무도 간단하게 펼쳐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마치 헛것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일행 중에서도 당백승이 가장 냉혹하고 의심이 많은 편이었다. 그는 잠시 어이없는 듯이 황원원을 바라보다가 이순 소리쳤다. 그렇다면 내 시험에 볼 테니 잠자코 계시오. 순간 당백승은 즉각 허리춤에서 얘의 그 기다란 채찍을 휘둘러서 빠르게 황원원의 몸을 휘감아버리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정말로 확인해보려는 것이었다. 황원원은 여전히 가만히 떠 있었으며 이윽고 전후좌우는 물론 상하까지 모조리 채찍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당백승은 슬그머니 채찍을 거두고 말았다. 황원원은 그들을 향해 다시 물었다. 이제는 정말 내 말을 믿을 수가 있겠나요? 당백승은 지극히 창백해진 안색으로 잠시 생각하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능공허도의 수법은 광검의 경지에서만 가능한 것이니 이제 나로서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요. 하지만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다른 곳으로 움직여 보지 않겠소? 황원원은 이에 두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어 그녀는 그대로 미끄러지듯이 허공에 뜬 채로 방안을 날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빠르고 혹은 느렸으며 게다가 여러 가지로 운신하는 것이 지상에서 보다 더욱 자유로워 보였으므로 마치 환각을 대하고 있는 것 같았다. 황원원은 잠시 그렇게 환상적인 신법을 보여주다가 이윽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가서 앉으며 물었다. 이제는 그만 만족했겠지요. 당백승은 한동안 넋을 잃고서 신법을 펼치는 황원원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 웃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만족했소. 당신은 아마도 성수곡의 주인이 맞는 것 같소. 황원원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본래 우리 세외팔세는 각기 특색 있는 무공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의 무공에 대해서 판별할 수가 없는 것이 아쉽네요. 만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내가 성수곡주임을 믿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문득 남궁검민이 나서서 가벼운 탄식과 더불어 말했다. 세상에 광검에 무공을 성취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세외팔세의 사람들일 것이오. 게다가 현재의 삼대마세의 무공들은 드러나 있고 당신은 전에 소유산마저도 해독시켰다고 했으니 필시 성수곡의 주인임이 분명할 것이오. 황원원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고마워요. 나는 앞으로 영웅맹주가 나의 무공을 보게 되면 반드시 나의 신분을 증명해줄 것이라고 확신해요. 황부자머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물었다. 출신 내력에 관한 것은 그 정도로 충분한 것 같고 당신이 이번에 강호해 출동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소이까. 황원원은 대답했다. 확실한 위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성수곡은 700년 전부터 호남성 무릉산에서 전해내려져 오고 있었어요. 헌데 불행히도 대대로 곡주들이 시조의 절학을 대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곡을 강호해 나서지를 못했지요. 그러다가 저에 대해 이르러서 간신히 그 진전을 이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강호해 나와본 것이었는데 저로서는 현재의 강호가 이렇게 복잡하게 변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은 아주 솔직하게 느껴지는 대답이었다. 전대곡주들이 시조의 절학을 대성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갔다. 특별한 재능과 인연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이 없다면 결코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광검의 경지인 것이었다. 일행으로서는 실로 눈앞에 젊은 여자가 그러한 경지에 올라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이기도 했다. 문득 환호가 나서서 부연 설명을 했다. 우리는 이제까지 본곡에서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곡주께서 대공을 성취하시는 바람에 겨우 바깥 구경을 하게 되었던 것이요. 만일 우리들의 그 런한 사정을 짐작한다면 능히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요. 환호는 키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수곡사로에 맞이어서 제법 말하는 것에 무게가 있었다. 당백승은 더 이상 캘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화재를 돌려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이제는 당시에 우리를 구하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소. 황원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당시 우리가 당신들을 보게 되었던 것은 사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필련이었어요. 나는 본래 제갈공자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던 중에 당신들의 위기를 간파하게 되었죠. 당백승은 제갈신 중에 얘기가 나오자 눈빛을 빛내며 다시 물었다. 그럼 어째서 하필이면 제갈형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황원원은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렇다면 역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겠군요. 나는 본래 일단 강호에 나서자 당금의 영웅맹주인 제갈유량의 거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헌데 그가 귀가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제갈세가에 가서 둘러보던 중에 문득 3년 동안 집을 떠나서 방황한다는 제갈공자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어지는 황원원의 얘기는 전개된 사실과 다르지 않았다. 단지 제갈신 중에 영약을 복용한 일에 대해서 편의상 기노와 금노가 호기심에 의해 성수국의 영약을 복용시켰다는 말로 대신하였을 뿐이었다. 황원원의 이야기는 느릿하게 계속되었다. 도중에 점원들이 바쁘게 음식을 차려놓고 물러갔으나 누구도 그러한 것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없었다. 저는 금노가 몸을 치료하려다가 오히려 잘못하여 두 가지의 기운이 상충되게 만들었다는 사실과 게다가 그 제갈공자의 기질이 다소 특이하다는 얘기를 듣고 비로소 그를 한 번 만나볼 속셈으로 여러분의 뒤를 밟게 되었던 것이죠. 남궁 건민이 폭건하며 말했다. 그럼 그 뒤에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원의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알고 조사하다가 1월 신교의 잔당들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미리 알고 기다렸는가를 조사하려다가 그만 시간이 늦어지게 되어서 한밤중에야 여러분을 마차에서 구출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위는 제가 마침 소유산의 독성을 해독할 수가 있었기에 그 산정에 여러분들을 미워놓았던 거예요. 황보임허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우리를 중독시켜서 납치하려던 자들이 1월 신교의 무리들이 확실합니까? 황원원은 대답했다. 확실해요. 그들은 상부의 지시로 특별히 여러분을 납치하려던 것이었는데 그러한 일은 우리의 눈을 속이지는 못하는 법이지요. 하지만 상부에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는 시간이 촉박하여 미처 알아내지 못했어요. 일행은 문득 전날의 조화의 강상에서 1월 신교의 무리들로 보이는 흑의복 면인들의 공격을 받은 일을 상기하고는 정말로 황원원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궁건미는 신형을 일으켜서 황원원에게 폭권하며 새삼스럽게 인사를 올렸다. 알고 보니 정말로 소족께서는 우리들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들이셨군요. 은혜에 감사드리며 무례하게 대한 것을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그 무렵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원원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심 많은 당백승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 헌데 우리를 그렇게 구해주고 나서 일부러 모습을 감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황원원은 대답했다. 본래 나는 성수곡의 주인으로서 모든 일들을 행적을 드러내지 않고 하려고 했지요. 그것은 세외팔세가 나타나면 무림은 혼란에 빠지기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는 제갈공자에게 비밀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했으나 이제는 무림정세가 혼란스러워졌으므로 나의 신분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황원원은 이 순간 제갈신중이 중독되지 않았던 얘기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 같았다. 황보자머가 다시 물었다. 저 제갈형의 몸이 그렇게 위험한 상태였다면 어째서 지금은 갑자기 좋아진 것입니까? 황원원은 제갈신중을 돌아보면서 대꾸했다. 당시 제갈공자는 주와 임마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본래 무학의 정점이라는 것은 무학의 초식보다는 마음에 의해 좌우되는 이치인 것이에요. 내가 이미 특이하게 보았듯이 제갈공자는 주와 임마에 드는 순간에 갑자기 저절로 마음이 열리고 무학의 오이에 통하게 되어서 그렇게 장애가 제거되고 무공이 급증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불도에서의 깨닫는다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겠지요. 일행은 이미 제갈신중의 두 가지의 영약을 복용하여 체내의 엄청난 공력이 잠재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므로 비로소 약간 이해하는 모양이었다. 황보자머가 다시 물었다.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혹시 그와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황원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는 않아요. 나는 아직도 제갈공자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지만 최소한 다른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에서 100이면 100 모두 다 주와 임마 되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어요. 문제는 바로 제갈공자의 특이한 심성이 불가사의한 변화를 일으킨 것인데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일행은 그 말을 듣자 제갈신중에 대해서 비로소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 절로 그의 얼굴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실로 제갈신중에 무학이 가전의 것과 다소 다른 것도 이해가 가는 순간이었다. 물론 일행은 제갈신중에 대한 오해도 대부분 풀 수 있게 되었다. 당백승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이제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황원원은 웃으며 되물었다. 이제 나와 저 제갈공자에 대한 오해가 풀렸나요? 당백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오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황원원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해 주니 고맙군요. 나는 앞으로 무림의 정세를 보아가며 행동할 작정이에요. 물론 강호의 평화를 위해서죠. 여러분에게 다른 질문은 이제 없나요? 남궁건민이 이윽고 다시 입을 열어 물었다. 황소저께서는 현무림의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원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건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군요. 아직 내가 현무림의 정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남궁건민은 다시 물었다. 그럼 현재 혈겁을 일으키고 있는 삼대마세가 세외팔세 가운데 세 곳에 진전을 이은 것이라는데 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원원은 대답했다. 그것은 아마도 사실이 틀림없을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뜻밖에도 세외팔세의 후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에 대해서 의아해했지만 믿을 수 없게도 정말 그것은 사실이에요. 일행은 내심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 확정적인 얘기를 듣게 돼가 그만 절로 암땀한 생각이 들었다. 하기는 눈앞에 이미 세외팔세 가운데의 성수국의 주인이 나타나 있으니 거기에 다시 삼대마세의 후인들이 더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었다. 남궁건민은 다시 물었다. 그럼 현재 천하에 나타나 있는 세외팔세의 주인들은 모두 소절을 포함하여 4명이라는 말씀입니까? 황원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지요. 바로 아까 그 곽대엽도 역시 세외팔세 가운데의 한 사람이죠. 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모르고 있었나요? 제 34장 청혼을 하다 일행은 일순간 그 말을 듣자 크게 어리벙벙했다. 비록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그런 사실을 듣게 되자 어리다 빠지는 느낌이었다. 비록 세외팔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다면 그것이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강호물임에 이롭게 작용할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일단은 그것이 너무나도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말문이 막히는 것이었다. 남궁건민은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도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황원원은 대답했다. 그 곽자성은 도막의 주인으로서 제7대의 도황제이고 그 밖에 성모궁의 주인 인만화성모와 검총의 주인인 청검성자도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행은 그만 하나같이 넋이 다 달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조금 전에 4명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세외팔세 가운데 이미 7명이나 나타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일행은 너무나도 놀라서 일시 넋이 다 달아날 지경이었다. 하기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제 강호물임은 세외팔세 간의 각축장이 될 것이며 오히려 혈겁은 줄어들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웅맹에 의해 움직이던 천하가 갑자기 그렇게 되어 버리다니 대체 그것을 믿고 수용할 수가 있을까? 남궁건민도 멍하니 넋을 잃고 있다가 다시 물었다. 그럼 세외팔세 가운데에서 오직 천륙무가를 빼고 나머지 7개의 세력이 모두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황원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우연히 두어개의 세력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7개나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은 어딘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기적인 느낌이 느껴져요. 남궁건민은 절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기적이라면 그럼 누군가가 뒤에서 그렇게 되도록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황원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 일행은 더 이상 놀랄 기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천하의 세외팔세가 7개나 나타났다는 사실만 해도 머리가 터질 듯이 놀랍고 경악스러운데 거기에다 다시 그것을 일부러 조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니 그게 어디 상상이나 해볼 수가 있는 일인가? 하긴 일전에 현송도장도 3대 마세를 조종하는 하나의 힘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었다. 만일 그렇게 세외팔세 가운데에 7개를 조종하는 그보다 뛰어난 능력자가 정말로 있다면 대체 그는 누구이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인가? 비록 그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너무나도 가공스러워서 듣는 일행의 전시는 일순모골이 송연해질 지경이었다. 일행은 잠시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으나 더 이상 그와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 용기가 나지 않아서 황보자머가 한숨과 함께 말을 돌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소적께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느덧 일행은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황원원에게 경어를 쓰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너무 놀라서 자신들도 아직 모르고 있었다. 황원원은 대답했다. 글쎄요. 아직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으나 일단은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천하의 무리민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합심하여 천하를 구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게다가 조금 더 경솔하게 움직여서 헛되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요. 일행은 일전에 자신들이 지나치게 자만하고 경솔하여 하마터면 이를 그르칠 뻔했던 일들을 상기하고는 그만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남궁 건미는 문득 무슨 생각을 했는지 폭권하며 다시 물었다. 혹시 소저께서는 지금 특별히 하고자 하시는 일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까? 황원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함께 행동하자는 말씀이로군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장담할 수는 없군요. 일단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보지요. 그와 같은 황원원의 말을 듣자 남궁 건미는 갑자기 천군만 말아도 얻은 듯이 깊은 표정을 지었다. 지금과 같은 극히 혼란한 시기에 황원원과 같은 사람만 옆에 있다면 그보다 안전한 것이 없겠기 때문이었다. 남궁 건미는 다시 폭권하며 말했다. 그렇게 애써주시겠다니 실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일행과 황원원은 비록 아직 식사 때는 되지 않았지만 이어 거기에서 식사를 마치고 곧장 반점으로 옮기기로 했다. 제갈신중은 아까부터 시종 황원원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싶었으나 사람들 때문에 미처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다. 일행이 모두 만한 반점으로 옮길 때 그는 간신히 앞쪽에서 황원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을 수가 있었다. 제갈신중은 그녀를 향해 전음으로 물었다. 혹시 나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된 것은 아닙니까? 황원원은 제갈신중을 돌아보면서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갈신중은 아까부터 그녀가 자신 때문에 곽자성과 비무약속을 한 일을 말하려다가 참았다. 본래 남의 전음을 듣는다는 것은 미안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나의 무공에 관해서 당신과 얘기를 나누고 싶소. 황원원은 눈빛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그래요. 제갈신중은 그녀를 보며 물었다. 당신의 무공에 대해서 나와 의논하고 싶다는 말이오. 황원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다만 당신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당신과 얘기를 나누고 인노라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니까요. 황원원의 그 말은 혹시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것이 아닐까. 제갈신중은 다소 생각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혹시 당신이 지금 우리와 함께 행동하려는 것은 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오. 황원원은 즉시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실로 당신과 같은 사람이 천하에 오래도록 살고 또한 많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요. 그것은 무공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오.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제갈신중은 그녀를 보며 다시 물었다. 혹시 당신은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오. 황원원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되물었다. 아무래도 저는 감히 그럴 수야 없겠죠. 당신은 훌륭한 분이니. 제갈신중은 왠지 가슴에 우울한 격정이 치밀어서 대꾸했다. 아직 천하에서 나를 훌륭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당신밖에는 없소. 나는 나 자신이 정말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오. 두 사람이 그렇게 전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어느새 모든 일행은 반점의 안에 들어서게 되었다. 남궁건민 등은 급히 점원들에게 좋은 객방 두어개를 마련하라고 주문한 이후에 모두가 반점에 앉아 차를 마셨다. 제갈신중은 공연이 황원원과 가깝다는 내색을 하기 싫어서 다소 떨어져 마주보고 앉았는데 그의 옆으로 즉시 남궁노각이 다가와 앉는 것이었다. 호호 왜 그래요.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녀에게서는 남자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도 남을만한 진한 향수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제갈신중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남궁노각은 돌아보지도 않고 건너편에 황원원에게 물었다. 황소저 혹시 이미 혼인할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오. 좌중의 일행은 저마다 엄숙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놀라 황원원을 바라보았다. 비록 가면에 가려져 있으나 황원원은 갑자기 육성으로 그런 질문을 받게 되자 당황했는지 제갈신중을 바라보았다. 저는 아직 무공수련에만 몰두하느라 아는 남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혼인을 하지도 못했어요. 헌데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제갈신중은 이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즉시 대꾸했다. 나는 문득 황소저와 같은 분과 장차 혼인하는 남자는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요. 그 말에 남궁노각은 그렇지 않아도 의아해하고 있다가 놀라며 옆구리를 가볍게 꼬집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전음으로 소리치는 그녀의 말을 들었는지 황원원은 웃으면 대꾸했다. 과찬의 말씀이시군요. 저처럼 못생긴 여자에게 누가 청혼을 하겠어요. 하지만 제갈신중은 여전히 개의치 않고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만일 저와 같은 사람이 청혼을 한다고 해도 받아주겠다는 말씀이 오 일행은 뜻밖에도 제갈신중이 정색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다 함께해야 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황원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그것은 물론이에요. 저는 사실 아무하거나 혼인하고 싶은 여자는 아니지만 제갈공자와 같은 분은 정말로 천하에서 둘도 없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갈신중은 내심 그녀가 용기있게 대답해 주는 것을 보고 기뻐서 즉시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는 바이오. 원원 나와 혼인해주겠소. 좌중의 일행은 대화가 점점 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로 어이여버했다. 게다가 황원원은 즉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상공 물론 저는 당신의 청혼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저를 선택해주시니 저는 정말로 행복해요. 황원원은 얼굴은 비록 추악할 망정 눈빛만은 지극히 아름다웠다. 제갈신중과 그녀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치자 일순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남궁건민이 어리둥절하다가 의아해하며 황원원에게 물었다. 아니 이거 이거 두 분이 정혼을 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두 분은 지금 정말로 그런 얘기를 나눈 것입니까? 황원원은 태연하게 웃으며 그를 향해 대꾸했다. 그럼 이런 얘기를 장난으로 하는 사람도 있나요 남궁소협?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저분 제갈상공의 약혼녀가 되었음을 정식으로 선언하는 바이에요. 남궁건민은 상황이 설마하니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었기 때문에 망연한 표정을 짓다가 할 수 없이 폭건하며 말을 이었다. 그 그렇다면 두 분의 약혼을 축하하는 바이오. 황원원은 이내 그를 보며 폭건하며 답례했다. 고마워요. 대체 이렇게 갑자기 엉뚱하게 약혼을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까? 갑작스런 제갈신중과 황원원의 괴상한 약혼은 다른 일행에게는 마치 느닷없이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일이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일이었다. 일행 가운데에서 교활하고 냉혹한 당백승 등이 지켜보고 있었으나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혼인이라는 것은 역시 당사자들의 일이며 제3자가 관여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실상 그 당사자들만의 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이를 때가 없었다. 우선 일행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은 남궁노각이었는데 그녀는 한동안 어리둥절하여 멍하니 넋을 잃고 있다가 이어 두 눈에서 원독의 빛을 바라며 일어나 소리치는 것이었다. 제가 신중은 고개를 돌려서 비로소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태연자약하게 대꾸했다. 내가 당신에게 물을 먹였다고. 실로 이상한 말이로군. 설마하니 우리가 정혼이라도 했다는 말이오. 나는 오늘 아침에 낭자가 호의로 대접하기에 나 역시 옷을 한번 선물했을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이중대한 약혼 문제를 거론하는 자리에서 그런 욕설을 퍼붓다니. 낭자는 혹시 지금 너무 분수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오. 순간 남궁노각은 눈에서는 독광이 번뜩였으나 일시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말을 더듬거렸다. 뭐라고 나더러 분수를 보른다고. 이 이 팔푼이 같은 자식이 내놈이 감히 나에게 이런 무례를 보이고도 멀쩡할 줄 아느냐. 말이 끝나자 남궁노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뒤쪽으로 달려나갔다. 악매 당백승이 소리치며 은근히 그 뒤를 쫓아갔다. 좌중은 그 느닷없는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매우 어수선하게 변했다. 조금 전에 상황은 객관적으로 너무나도 명백하여 재갈신 중에게는 조금도 불리함이 없었다. 남궁건미는 자신의 누이로 인해 생긴 일이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황원원에게 폭권하며 말했다. 황소저 이거 저의 누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생긴 일이나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원은 이에 웃으며 고개를 고로 저었다. 아니에요. 저의 남궁은 워낙에 훌륭하신 분임으로 나라고 해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질투심이 났을 거예요. 저는 이해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남궁건미는 황원원이 뜻밖의 방향으로 대답하는 것을 보고 어리벙벙하여 그만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때 재갈신 중은 이미 천청대법을 펼치는 것이 거의 습관화되어 있었으므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 중이었다. 바로 조금 전에 다려나간 남궁노각과 당백승의 전음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들 이 대화하는 자리는 점과 동일했다. 대화의 내용은 남궁노각이 신경질을 뿌리고 당백승이 그것을 얼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아니 사태가 이렇게 되었으니 난 이제 어쩌란 말이에요. 당백승은 약간 짜증이 난 듯했다. 그러길래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건 누구를 원망할 것이 없이 악래의 책임이야. 남궁노각은 약간 흐느끼는 어조로 다시 말했다. 난 갑자기 놈이 내 옷을 사주기에 아침에 내가 꼬신 것이 잘 먹혀 들어간 줄로 알고 있었는데 놈이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아이고 남자들이란 모두가 양가죽을 쓴 늑대놈들이야. 남궁노각은 당백승이 묵묵하자 다시 전음으로 물었다. 이젠 어떻게 하죠 승호라버니. 당백승은 잠시 후에 대답했다. 나는 놈이 이미 우리 사이의 깊은 관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따라서 내가 아양을 떨며 유혹해도 놈은 속으로는 너를 더럽다고 생각하며 넘어가지 않은 거야. 남궁노각은 환한 음성으로 대꾸했다. 아니 당신은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잖아. 이 노란 원숭이야. 당백승은 약간 음침한 어조로 대꾸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취할 방도가 정해진다는 것이지. 즉 앞으로 악매가 취할 행동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지. 남궁노각은 즉시 물었다. 두 가지라니 그럼 뭐야. 당백승은 대꾸했다. 하나는 물론 기왕에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 사이의 일을 숨기고 그 놈에게 혼인을 하자고 하며 공개적으로 그 황소저와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그 놈은 상황이 곤란해질 것이고 너는 그 놈을 확 휘어잡을 수가 있는 거야. 즉 이제라도 나가서 내가 그 놈과 깊은 관계를 맺었으니 어쩔 거냐고 협박하는 거야. 남궁노각은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당신과 혼인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야. 말하자면 나는 천하의 걸레라고 소문이 날 텐데 나중에 해명을 하더라도 어떻게 사천당가의 며느리가 될 수가 있겠어. 내 몸을 이렇게 망쳐놓고 그렇게 한다면 난 정말 노란 원숭이 너를 죽어 귀신이 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당백승은 매우 짜증이 나서 대꾸했다. 알았설. 제발 그 듣기 싫은 별명은 이젠 부르지 좀 마. 그래서 내 또 한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사실 놈이 갑자기 저렇게 된 이상은 그 미인계를 쓸 수도 없는 입장이니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거야. 남궁노각은 즉시 물었다. 그 두 번째의 길이라는 것은 뭐지? 당백승은 잠시 있다가 대답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가서 오늘 아침에 호의로서 대해주려고 했더니 감언니설로 너를 유혹하려고 했다고 해. 하지만 너에게는 이 승모라비가 있다고 역시 정식으로 밝히는 거지. 나 역시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으로서는 놈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었으니 좀 더 상황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어. 이제까지는 악매 너를 이용했지만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내가 나서서 놈을 짓 밟아버릴 거야. 내가 머지 않아서 놈을 밑바닥으로 짓밟아버리지 못하면 이당 백승이 아니지. 이빨을 뿌드득 가는 것을 보고 남궁노각은 기뻐하며 전음으로 말했다. 아이 고마워 승호라버니. 실은 나는 승호라버니가 그렇게 해줄 줄을 미리 알고 있었지. 정말로 승호라버니는 지략이 풍부하여 옛날의 장량이나 제갈 공명보 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일 거야. 당백승은 음침하게 말했다.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할 시간이 없어. 이제 곧자리에 다시 나가면 침착하게 행동해야 하는 거야.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놈과 황소저가 필요하기는 하니까 남궁노각은 고소하며 대꾸했다.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내가 그런 병신 같은 자식에게 채일하니 정말로 속상하지만 속으로 천만 번을 더 저주하고 있어. 난 반드시 승호라버니가 놈의 면상을 짓발바버리는 것을 보고야 말 거야. 이어 남궁노각이 당백승에게 덮쳐들었는데 무슨 짓을 했는지 당백승이 약간 당황한 듯이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볼지도 모르는데. 남궁노각은 이어 다시 전음으로 속삭였다. 보기는 누가 본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봐. 내가 기분 좋게 해줄 테니까. 대화는 거기에서 일단 끊어졌다. 제갈신중은 거기까지 듣다가 문득 황원원에게 전음으로 물었다. 모두 들었어. 황원원은 시선을 돌려 제갈신중을 바라보며 역시 전음으로 대꾸했다. 모두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천청대법을 터득하신 것을 축하드려요. 제갈신중은 다시 말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청혼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오. 하지만 내 맘에 진질만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소. 황원원은 눈빛으로 가볍게 웃었다. 상공 상공의 처지를 저는 이미 10분 이해하고 있어요. 이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도요. 아무튼 저는 당신의 사랑을 얻어오니 행복해요. 제갈신중은 그녀의 눈빛에서 실로 애틋한 애정을 느끼고 절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헌데 그때 바로 당백슨과 남궁노각이 천천히 걸어나와 일행의 앞에 나란히 섰다. 저로 표정이 굳어지는 일행을 향해 남궁노각이 안색을 굳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선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있어서 사과드려요. 하지만 그 일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선 확실히 해드려는 거예요. 남궁노각은 이어 당백슨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이 승호라버니와 저는 이미 깊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고 혼인을 약속하였어요. 본래 저는 승호라버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저 제갈공자에게 오늘 아침 식사 대접을 해드렸던 것이었지요. 당백슨은 일행의 시선이 집중되자 폭권하며 말을 받았다. 이 불초한 사람으로서 먼저 장가를 가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실 악매의 말대로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었지요. 악매와 접은 제갈공자의 사이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남궁노각은 이번에는 제갈신중에게 말했다. 이봐요 제갈공자 당신은 마치 자신이 나를 거절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당신이 약간 오해했던 거예요. 나는 그저 승호라버니의 부탁을 받고 당신에게 잘해 주었던 거예요. 제갈신중은 태연히 미소하며 그 말을 받았다. 내가 보기엔 낭자의 말이 더욱 이상하구려 나는 이미 낭자가 저 당소협과 아주 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그런데 내가 어찌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흑심을 품을 수가 있겠소. 내가 당신에게 오늘 낮에 나가서 옷을 사준 것은 그저 식사 대접에 대한 보답일 뿐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오. 남궁노각은 그가 자신과 당백승의 사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안색이 변했으나 이내 아무런 말도 없이 자리에 앉았다. 흥 아까 내가 승호라버니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었는데도 그것을 전혀 믿지도 않았던 모양이지. 남궁노각이 그렇게 자리에 앉은 채 제갈신중을 표독스럽게 노려보다 좌중의 분위기는 다시 이상하게 변했다. 남궁건민이 그것을 보고 신형을 일으키며 말했다. 자 이제 보아하니 방도 마련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만 자리를 피하고 황소저께도 쉴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오. 황원원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서면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 있더라도 저의 모든 경비는 제가 부담할 것이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황원원이 그렇게 말하고 수곡사로와 함께 자리를 뜨자 제갈신중은 담담히 우두며 그 뒤를 따랐다. 황원원과 수곡사로가 배정된 세계의 상상은 시간적인 차이 때문인지 다른 일행의 처소와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방들은 우선 하나같이 넓고 고급스러웠고 지내기에 편리했으며 우아한 분 위기들을 곁들이고 있었다. 황원원은 자신의 방 앞에 이르자 수곡사로를 방으로 보낸 다음에 제갈신중에게 말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상공께 보여드릴 것이 있으니까요. 제갈신중은 그저 무심코 뒤따라온 것이었으나 그녀가 자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자 공연이 가슴이 달아올랐다. 제35장 좋은 날 좋은 점께 황원원은 제갈신중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즉시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침상 쪽으로 걸어가 앉았다. 아직은 겨우 정오 무렵이었다. 비록 서로가 이미 약혼을 한 사이이기는 해도 그렇게 방문까지 안으로 걸어 잠그자 제갈신중은 의아해졌다. 아니 왜 문을 잠그는 것이오 황원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부터 제가 가장 비밀스러운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방문을 잠그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남들이 보면 곤란해져요. 황원원은 말과 함께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제갈신중은 그 자리에 앉으며 황원원에게 물었다.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러시오. 황원원은 제갈신중을 바라보며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뭐 별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아마도 보시면 약간 놀라실 거예요. 가까이에서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웃고 있는 그녀의 눈빛이 아름다웠다. 제갈신중은 문득 그녀의 몸에서 형용하기 어려운 상쾌하고도 그윽한 향기가 난다고 생각했다. 내가 왜 놀란다는 것이오. 제갈신중의 질문에 황원원은 말없이 손을 올려서 얼굴에 가면을 벗었다. 예의 그 보기에도 역겨운 추악한 욕무가 드러났다. 헌데 느닷없이 황원원은 다시 얼굴에 손을 대더니 또 한꺼풀의 인피명구를 벗어드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추악한 몰골의 명구였다. 제갈신중은 무심코 바라보고 있다가 이 순간 크게 놀라며 멍하니 넋을 잃고 말았다. 믿을 수 없게도 이제 제갈신중의 눈앞에 드러나 있는 황원원의 얼굴은 그야말로 다시 보기 어려운 천양국색의 얼굴이었던 것이다. 마치 신이 정성을 다하여 조각한 듯한 아주 고귀해 보이는 아름다운 윤곽의 얼굴과 가느다랗고 수려한 눈썹의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그 아름답고 부드럽게 보이는 두 개의 눈동자. 오랫동안 햇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지 약간 창백한 듯도 보이는 백옥 같은 투명한 살결위에 가벼운 홍조가 깃들고 있는 듯 했는데 문득 황원원은 그 얼굴로 제갈신중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저의 이 얼굴이 보기에 밉지는 않아요. 제갈신중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서 그녀의 손에 들린 그 추악한 인피명구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이건 당신의 진짜 얼굴이 아니라 가짜였다는 말이오. 황원원은 그 아름다운 얼굴로 가볍게 미소를 짓더니 이어 가벼운 한숨과 함께 손에 들린 인피명구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진짜였지요. 나의 이 지금의 얼굴도 진짜이고요.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나의 이 말은 사실이에요. 제갈신중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구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소. 황원원은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그녀는 신형을 일으켜서 침상의 앞쪽을 천천히 거닐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극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었지요. 공교롭게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의 무학 수련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나이가 많아졌어도 저의 얼굴이나 전신은 끔찍한 흉터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저는 나중에는 수술을 이용하여 흉터를 제거하려고 생각도 해보았었지요.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그만두고 말았어요. 제갈신중은 잠시 넋을 읽고 듣고 있다가 문득 물었다. 어째서 그 생각을 그만두었다는 말이오. 황원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추악한 얼굴 덕분에 저는 이제까지 오직 무학 수련에만 정진할 수가 있었더니 그것은 차라리 저에게는 복된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지요. 저는 단지 겉모양을 위해서 그런 수술을 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제갈신중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그 얼굴은 어떻게 된 것이오? 황원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불과 얼마 전에 저는 사문에 전해지는 모든 무학대를 대성하고 크게 황골탈퇴를 하게 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 흉터투성의 거죽을 벗게 되었고 이런 옛날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던 거예요. 제갈신중은 비로소 두 개의 얼굴이 모두 진짜라는 황원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최절정의 고수가 되는 반박기진의 단계에서 황골탈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오. 황원원은 고개를 저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것은 당시의 상황과 이면에 따르는 것으로써 황골탈퇴를 경험할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에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저는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보니 당신은 그 추악한 얼굴에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라고 말한 것이었구려. 황원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이렇게 쉽게 이해해주니 저도 마음이 편해지는군요. 저는 사실 이 추악한 얼굴에 그다지 집착이 강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나의 혼이 날 남자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갈신중은 웃으며 물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자질을 시험해볼 의향이었소. 황원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은 아니에요. 물론 상대방을 시험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나는 왠지 이것을 그 남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제갈신중은 가볍게 웃으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되겠군요. 황원원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아직 당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시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그렇고 저의 이 얼굴은 예쁜가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너무나도 아름답소. 내가 도저히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황원원은 안색을 가볍게 붉혔다. 과찬의 말씀이시군요. 제갈신중은 다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의 이 말은 과찬이 아니오. 하지만 아직 나에게 궁금한 점은 있소. 황원원은 웃으며 물었다. 그건 뭐죠? 제갈신중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얼굴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나는 혹시 그 아름다운 얼굴도 가면이 아닐까 하는 것이오. 황원원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만져보세요. 임피명구가 제아물이 완벽하다고 해도 결국 만져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게 되니까요. 제갈신중은 이에 사양하지 않고 일어서서 손을 내밀어 그녀의 볼을 어루만져보았다. 약간의 홍조를 떠올리고 있는 그녀의 백옥같은 두 개의 볼은 비단 부드럽고 매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촉촉하게 젖어있었다. 제갈신중은 이제 분명히 그녀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진짜 얼굴을 확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갈신중은 쉽게 그 손을 내리지 못했다. 그 아래쪽의 흡사 앵두처럼 탐스럽고 붉은 윤기가 흐르는 입술이 짙은 향기를 바라며 그를 유혹했기 때문이었다. 제갈신중은 이내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갔는데 순간 마치 그것을 기다리기라도 한듯이 황원원은 그의 목을 껴안으며 입맞춤에 응하는 것이었다. 그 첫 입맞춤의 순간은 비록 짧았으나 숨막힐듯이 전율스러웠고 두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기에 좋겠다. 황원원은 입맞춤이 끝나자 거의 완전히 새빨개진 얼굴로 뜨거운 숨결을 토하며 말했다. 오늘같은 날에는 한잔의 술이 필요하겠지만 아쉽게도 이곳에는 마련된 술이 없군요. 지금 우리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가겠어요. 이런 반점에서는 술이라면 즉시 주문만 하면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제갈신중은 황원원이 아직 이런 뜨거운 분위기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제갈신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헌데 그 가면은 앞으로도 쓰고 다닐 것이오. 황원원은 이에 중년사내의 가면을 그 추악한 인피명구와 함께 한 손에 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미 상공께 저의 얼굴을 보였으니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거예요. 비록 남들이 약간 오해를 한다고 해도 그때마다 둘러대면 되지요. 황원원은 이어 그 손안에 황금빛의 광채를 떠올리더니 두 개의 가면을 일순간에 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다. 그 황금빛의 장력은 마치 손안에 작은 태양이 있는 것 같아서 신비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제갈신중은 한순간에 재로 변해서 사라지는 황원원의 두 개의 가면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이를테면 성인식이라고 할까. 황원원은 지금 그것들을 불태움으로 자신의 남아있는 아픔 기억들을 제거해 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성결스럽다고 할 수도 있는 광경이었다. 황원원은 잠시 자신의 손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그 가루마저 사라진 손을 툭툭 털며 말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가요. 황원원은 말과 함께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녀는 귀찮은 사람들에게 구태여 들키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창문의 밖으로는 이곳 남양성의 풍경이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었다. 지금은 배나디어서 두 사람이 신법을 펼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황원원은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들 가운데 한 골목을 가리켰다. 바로 저기로 빠르게 가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수곡사로는 데려가지 않소. 황원원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만의 장소에 그 늙은이들을 데려가서 못하겠어요. 그들은 우리들이 없더라도 항상 안전하니 상관할 것이 없어요. 말이 끝나자 순간 황원원은 그의 손을 잡고서 즉시 신형을 날렸다. 그녀의 신법은 과연 놀라웠다. 제갈신중의 눈앞에 한순간에 무수한 환각이 어른거린다고 느껴진 찰나 제갈신 중과 황원원은 이미 그 골목길에 서있었다. 제갈신중은 뒤를 돌아보고 무심코 약간 놀랐다. 이금 이곳에서 그 객방의 창문까지는 줄잡아도 50여 장은 될 것이었다. 게다가 중간에 장애물도 많은 거리를 단숨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저번에 그 능공어도 보다도 뛰어난 것 같았다. 황원원이 그런 놀라운 신법을 쓰는 바람에 비록 헌한 대낮이라고 해도 이 성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이 날아가는 광경을 보지 못했다. 단지 재수없게도 그 시작에 막 골목길로 들어서던 한 촌로가 엉겋결에 그 광경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 당신들은 혹시 혹시 귀신들이 아니오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을 보고 다리를 덜덜 떨어대는 것이 그야말로 금방이라도 오줌을 쌀 것 같았다. 황원원은 차마 그러한 광경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웃으며 대꾸했다. 저희들은 귀신이 아니니 염려 마세요. 그 촌로는 두어번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그제서야 다리 떠는 것을 멈추고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귀신들이라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겼을 리가 없지. 황원은 뜻밖에도 그런 칭찬의 말을 듣게 되자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다. 그녀는 상냥하게 웃으며 그 촌로에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이 부근에 사시는 분이세요. 촌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나는 그저 말년에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고 있는 중이지. 황원원은 그 촌로의 행색이 다소 공공해 보이는 것을 보고 소매 속에서 백량짜리 은표 한 장을 꺼내서 건네주며 말했다. 그럼 이것을 여비에 보태 쓰도록 하세요. 그 촌로는 느닷없이 그처럼 막대한 액수의 돈을 받아들게 되자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아니 이게 뭔가 황원원은 촌로는 촌로가 은표를 손에 들고 다시 손을 떨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저희들이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촌로는 다시 고개를 젖는 것이었다. 하하지만 이럴 수는 없네. 기실 은자 열량이면 다섯 식구가 한 달은 먹고 살 수가 있다고 했으니 촌로가 놀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었다. 황원원은 본회 아니게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지체하게 되자 약간 지루해져서 촌로에게 대꾸했다. 그렇다면 길을 가다가 주우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들은 할아버지의 만수무강을 빌어드릴게요. 황원원은 이어 제가 신중에 손을 잡고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미처 황원원은 골목길을 다 나오기도 전에 다시 그 촌로에게 발목이 묶이고 말았다. 촌로는 우선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고 뭔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는 듯 하더니 불쑥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자네들은 이미 복체를 냈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에게 한 번 점을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황원원과 제가 신중은 촌로의 그 뜻밖의 말을 듣고 다 함께 어리둥절했다. 알고 보니 이 노인은 평범한 촌로가 아니라 점장이 노인이었던 모양이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이윽고 그 노인은 등에 지고 있던 둘둘말은 돗자리와 같은 것을 내려서 바닥에 깔더니 무슨 세상에 이른 무불통지라는 따위의 문가가 씌어진 깃발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제갈신중과 황원원은 공연이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지만 그와 같은 광경을 보게 되자 그만 웃음이 나왔다. 노인은 두 사람이 그저 웃고 있는 것을 보고 약간 화를 내며 다시 말했다. 아니 자네들은 지금 내가 쓸모도 없는 돌팔이라고 놀리고 있는 것인가. 황원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헌데 어째서 점괴를 뽑는 나무막대기 같은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기실로인은 지금 그와 같은 허황된 깃발들을 늘어놓고 낡아 빠진 돗자리 위에 올라앉았지만 정작 점을 치는 도구들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었다. 노인은 역시 약간 화를 내며 대꾸했다. 어허. 나처럼 신통한 점장인은 그런 조잡스런 물건들은 쓰지 않는 법이야. 그건 그렇고 어서 두 사람의 사주팔자를 말하지 않고 뭐라는가. 두 사람은 이미 이 노인이 비단 엉뚱하게도 점장일 뿐만 아니라 성격마저도 약간 괴팍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는 길은 그저 순순히 따르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이내 자신의 사주를 말하는 수밖에 없었다. 사주로서 나이를 따져보니 현재 황원원이 26이어서 25인 제갈신 중보다 한 살이 더 많았다. 노인은 두 사람의 사주를 차례로 듣고 나서 잠시 눈을 감고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윽고 눈을 뜨며 제갈신중을 향해 말했다. 이봐 자네는 얼굴에 상서로운 기운으로 가득한 것이 사주와 같지 않네. 혹시 자네가 사주를 잘못 말한 것이 아닌가. 제갈신중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노인은 왠지 알 수가 없다는 듯이 다시 눈을 감고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윽고 다시 눈을 뜨고 두 사람에게 말했다. 이봐 그 소전은 사주도 아주 좋고 상도 모두 훌륭한데 저 청년은 상과는 달리 사주가 좋지 않아. 이거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겠는걸. 제갈신중은 이 노인이 이미 두 사람의 사이를 대충 때려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마도 이 노인은 지금 복체를 더 바라고 그런 말을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는 웃으며 물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노인은 그 말에 은근히 황원원을 돌아보며 되물었다. 만일 내가 그 방도를 가르쳐준다면 자네들이 반드시 그대로 하겠는가. 황원원은 지금 두 사람이 정식으로 새 출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신빙성이 없더라도 그냥 들어주고 싶었다. 예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노인은 이에 일순 흡족한 듯이 대소를 터뜨렸다. 허터터 그 소저의 마음 한번 시원시원해서 좋군. 그래 자네들이 만일 이 방 도대로 한다면 앞으로 두 사람의 사이가 원만해지는 것은 물론 아들딸 잘났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일세. 제갈신중은 그만 다소 지루해져서 재촉하듯 물었다. 그럼 그 방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인은 즉시 품속을 뒤지더니 한 장의 작은 지도 한 장을 꺼내 황원원에게 건내주더니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음자네들의 사이에는 사주상의 겁살에 애군이 끼어있네. 따라서 만일 자네들이 지금 즉시 그곳으로 가서 그 속에 있는 한 생명을 구해주게 된다면 곧 그 애군은 사라지게 되고 자네들의 앞날에 영화만이 가득하게 될 것일세. 두 사람은 노인이 은자를 요구할 줄로 알고 있었는데 실로 뜻밖의 말을 하자 다소 어리둥절해졌다. 노인은 그렇게 일단 말을 마치자마자 얼른 돗자리와 깃발 따위를 걷고 등에 짊어진 뒤에 휘적휘적 골목 밖으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리둥절해 하는 두 사람의 귀전에 타령조의 노인의 음성이 마치 놀리듯이 멀 어저갔다. 자 그럼 다음에 보세나. 인생은 무상하여 뜻을 둘 곳이 없고 인연은 바람과도 같아서 허공만을 맴도나니. 아하! 인의 몸은 위와 함께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인의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제가 신중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문득 황원원을 돌아보며 물었다. 혹시 저 노인이 좀 이상하지 않소? 황원원도 다소 기이하다는 듯이 고객 늘 갸웃거리며 대꾸했다. 아마도 동진이 인이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 즉시 쫓아가서 다시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오. 황원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께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신중은 의아한 표정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노인의 말대로 따르자는 말이오. 황원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제가 보기에는 강호에는 실로 무수한 이인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에게 그다지 어렵고 손해되는 일도 아니고 장소도 여기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요. 황원원은 자신의 손에 들린 그 지도를 가리켰다. 제갈신중은 다소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혹시 이 일이 우리를 함정으로 몰아넣으려는 음모가 아닐까. 황원원은 그 말에 되물었다. 만일 음모라면 당신은 두려워하겠어요. 제갈신중은 황원원의 고운 입가에 떠올라있는 미소를 보자 문득 가슴을 폈다. 아니요. 당신과 함께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겠소. 황원원은 이에 즉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우리 어서 함께 가봐요. 일반적으로 여인들은 분위기에 약하고 또한 가급적이면 좋은 분위기를 꾸미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다. 황원원도 거의 예외는 아니어서 그 점장이 노인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자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움직였다. 두 사람은 이내 그 골목길을 나섰으며 혹시나 하고 그 노인을 찾아보았는데 어느새 그 노인은 눈에 띄지 않았다. 따라서 두 사람은 그 지도에 적혀있는 대로 이 남양성의 서북쪽에 있는 공동묘지로 찾아가 보기로 했다. 엉뚱하게도 그 지도에는 공동묘지에 있는 한 무덤이 표시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두 사람이 신법을 펼쳐서 그곳에 도착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골목길의 후미진 부분을 이용해서 간간히 신법을 펼쳤고 이어 반시진도 못되어 예의 그 공동묘지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때는 미시 무렵이었으므로 비록 그 공동묘지에 무덤들이 많다고는 하나 별로 으시시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바로 이곳 이로군. 제갈신중이 그 중 하나의 작은 무덤을 찾아내어 지도와 비교해보고는 황원원을 향해 소리쳤다. 황원원도 그 무덤이 지도와 일치하는 것을 알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이쪽으로 다가왔다. 그 무덤은 아주 오래되어 봉분이 거의 밋밋해져 있고 또한 상석이나 비석다 위가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그런 평범한 무덤이었다. 제갈신중은 그 무덤을 세밀하게 바라보다가 이내 다소 눈살을 지푸렸다. 황원원이 다가와서 물었다. 왜 그러시죠? 제갈신중은 그녀의 얼굴을 돌아보며 대답했다. 이 무덤은 전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소. 그런데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한다는 말이오? 황원원은 그 말을 듣자 이내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는 생명을 구하라고 했지 사람을 구하라고 는 하지 않았어요. 제갈신중은 의아해졌다. 그럼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이오. 황원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는 어떤 물건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생명을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죠. 제갈신중은 이내 수긍할 수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기는 지금 이 속에서 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죽고 말았을 것이오. 황원원은 문득 다시 물었다. 상공께서는 그가 왜 우리에게 이 일을 시켰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 자신도 능히 할 수가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제갈신중은 다시 의아해졌다. 그럼 그가 우리에게 뭔가 좋은 선물을 주려고 이런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는 말이오. 황원원은 인적이 없는 황량한 무덤들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래요. 이 부근에는 달리 살기도 느껴지지 않고. 게다가 그가 단순히 이런 일로 애군이 사라진다고 말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순 산바람이 스쳐지나며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개를 휘날렸다. 이런 스산한 풍경 속에 서있어도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는 오직 황원원밖에 없을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잠시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대꾸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호의적이라고는 단정지을 수가 없지 않소. 제 36장 석연치 않은 느낌 황원원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건 바로 예감 이에요. 제갈 신중은 눈을 크게 떴다. 예감 이라고 황원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보기에 당신은 실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과 같은 분께는 자연 좋은 인연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당신을 만나는 순간에 이미 그것을 직감 했어요. 실상 아까 그 노인도 사실은 은근히 당신의 눈치를 보던데요. 제갈 신중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착각인 것 같소. 사실 나도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쉽지만 그러나 모든 일들이 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소. 황원원은 웃으며 고개를 다시 저었다. 아니에요. 사실 당신의 능력이 모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저 같은 사람은 당신의 발끝 해도 제갈 신중은 그만 정색하고 말하는 황원원에게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무덤을 가리키며 웃으며 말을 받았다. 하지만 무덤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설령 그가 우리에게 선물을 남겼다고 해 소임이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니오. 황원원은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그 문제는 조금도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만일 저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곳은 텅 비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곳은 기관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인데 의뢰 기관장치라는 것은 몇 가지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제갈 신중은 비록 어려서부터 등한시 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제갈 세가의 사람으로서 기관장치에는 다소 일가견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황원원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다소 놀랐다. 실로 이곳에는 아까부터 자세히 보아왔지만 기관장치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황원원이 이어 그 무덤의 오른쪽에 있는 무덤으로 다가가서 비석을 가볍게 쓰다듬고 낮아 가벼운 소음과 함께 그 무덤의 상석이 앞으로 밀려나오며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 그만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제법 기관장치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런 곳에서는 단지 그 무덤만을 주목하기 마련인데 뜻밖에도 그 기관장치가 바로 옆에 무덤에 장치되어 있었을 줄을 가히 상상치도 못했을 일이었다. 그 무덤의 기관장치의 열쇠는 그 무덤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무덤에 있었던 것이었다. 일단 그렇게 무덤의 문이 열리고 나가 두 사람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무덤 속의 분위기는 좁고 어두침침했지만 그 두 사람의 시력은 이미 어둠을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경기에 이르러 있었다. 이제 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시겠나요? 황원원은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둘러본 다음에 제갈신중을 돌아보며 그렇게 물었다. 제갈신중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기는 그런 것도 무덤 속의 내부는 거의 텅 비어있었다. 단지 한쪽 구석에 덩그라니 관이 하나 놓여있을 뿐이었는데 그 어디에도 함정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자연히 그 관에 앞으로 다가가게 되었는데 이어 그 위에 씌어져 있는 하나의 글귀를 보게 되었다. 이는 바로 내가 평생동안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니 용기 있고 지혜로 우며 아름다우신 두 분께 드리는 바입니다. 글씨가 씌어진 종이는 그다지 오래된 것 같지가 않았다. 제갈신중은 문득 그것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하군. 그렇다면 오히려 그 노인이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며 이 글을 남겼다는 말인가. 황원원은 웃으며 물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죠. 제갈신중은 그 글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두 분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소. 그렇다면 그가 우리를 만난 이후에 먼저 이곳에 와서 글을 남겼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결국 그의 무공이 우리보다 높다는 결론이 아니겠소. 황원원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보아하니 저 글씨는 말은지가 이미 오래인 듯 하니 조금 전에 쓴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우연히 글귀가 맞았거나 아니면 그가 미리 우리를 점찍어두었을 수도 있죠. 게다가 그 노인은 제가 보기에는 무공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신종은 황원원의 말이 맞을 듯 했으나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기는 하지만 혹시 당신은 너무도 그 노인의 일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 아니요. 황원원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가요? 하지만 그녀의 내심은 순간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긴 그래요. 만일 당신과 같은 분과 부부가 되었다면 그 어떤 여자가 마음이 관대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염려 마세요. 이번 일은 저의 짐작으로도 우리를 해코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갈 신중은 잠시 주저 하다가 다시 물었다. 정말로 이 안에 우리에게 줄 어떤 선물이 있을까? 황원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이곳의 기관 장치가 다소 교묘하기는 해도 그는 그다지 높은 무공을 가진 사람은 아닐 거에요. 게다가 지금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반드시 안에 무엇인가 있을 뚜껑을 열었다. 덜컹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조각 같으나 기실 그관은 무쇠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열리면서 둔탁한 소음을 냈다. 뜻밖에도 관의 뚜껑은 쉽게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역시 황원원의 말대로 시신은 없고 단지 4개의 손에 들 수 있는 철상자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황원원은 마치 그 안에 내용물을 알기라도 하듯이 쉽게 그 가운데 한 상자를 들어서 뚜껑을 열었다. 그러자 일순 주위가 헌하게 밝아지는 듯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무려 100량 자리의 황금 대원보가 25개나 들어있었던 것이었다. 황원원은 일순 그것을 보자 다소 놀라는 듯 했다. 일반적으로 20량 자리 원보와 50량 자리 대원보는 구경할 수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커다란 대원보를 구경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3개의 철상자도 열었다. 그러자 역시 그 안에도 휘황찬란한 25개의 황금 대원보들이 들어있는 것이었다. 모두 100개 니까 황금 1만 양이 되겠군. 황원원이 다소 놀란 표정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비록 은자에 구애받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황금 1만 양을 고게 되는 것은 의외였기 때문이었다. 제갈 신중은 물론 아직 태어나서 그는 잠시 어이없다는 듯이 그 대원보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황원원을 바라보며 물었다. 과연 그 노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점을 쳐서 이 많은 재산을 모은 것일까? 황원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제갈 신중은 다시 물었다. 과연 그 노인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하시오? 황원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도 그는 점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모습이 귀상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일부러 시주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는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 시주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에요. 제갈 신중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어쨌든 이 일은 우리에게는 손해가 없는 것 같소. 당신은 이것들을 받을 생각이오. 황원원 즉시 그 네 개의 상자를 집어들며 대답했다. 물론이에요. 저는 이것들을 우리의 약혼을 기념하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설마 하니. 당신은 내가 이것들을 모두 다 들고 가기를 바라시지는 않겠죠. 그 대원보는 하나가 각기 어른의 주먹보다 커다란 것이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감히 들고 갈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었다. 황원원 비록 무공이 고절하여 그것들을 깃털보다도 가볍게 들 수가 있는 것 이지만 그녀가 청하기에 제가 신중은 웃으며 마지못해 두 개의 철상자를 나누어 들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오? 황원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누구도 이것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보물 상자라고 생각하지는 못할 거예요. 일단은 이것을 수곡사로에게 보관하도록 하겠어요. 그건 그렇고 이제는 우리 술이나 한잔 하러 가야죠. 그 황금 일만냥은 가히 막대한 액수로서 그야말로 동벼락을 만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보통 사람은 평생을 호의호식해도 다 쓰지 못할 거 애긴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럽시다. 본래 그들은 아까부터 한잔 하려고 나왔던 것이었는데 지금의 이 일이 아니었다면 벌써 한 주루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내 밖으로 나와서 기관장치를 움직여서 무덤을 닫아놓고 신법을 펼쳐서 사라져 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 두 사람이 사라진 지 얼마 지나가 않았을 무렵의 일이었다. 갑자기 마치 땅속에서 솟아나기라도 한 듯이 한 사람이 무덤의 앞에 나타나는 때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모든 일들은 다 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다고 나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놀랍게도 그는 다름아닌 조금 전에 제갈신중 등의 앞에 나타났었던 괴상한 점장인 오인이 어떤 것이다. 제갈신중과 황원원은 이윽고 곧장 다시 성내로 들어서서 번화가에 있는 하나의 주루로 들어갔다. 때는 마침 가장 손님이 뜸할 시간인지라 주루는 매우 한산하였다. 네 개의 철상자는 바닥에 내려놓고 이어 약간의 다음에 황원원은 엽차를 마시면서 제갈신중을 향해 가벼운 미소를 보냈다. 상공 당신은 못내 저 상자들이 꺼림칙한가요? 제갈신중은 그만 한숨을 내쉬며 마주 웃었다. 하기는 기륭화복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설령 저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화복은 찾아오게 될 것이오. 나는 원원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일들도 두렵지 않은 것 같소. 황원원은 부드럽게 웃어보였다. 당신께서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저로서는 마음이 매우 편해요. 저 역시 실은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화복이라고 해도 함께할 자신이 있어요. 황원원은 실내를 한번 둘러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설마하니 저들 가운데 누구도 이곳에 황금마냥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겠죠. 지금 실내에는 비록 한산하지만 그래도 몇몇의 손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이었다. 제갈 신중은 물었다. 당신은 은근히 그 사실이 고소한 모양이구려. 황원원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때 점원이 다가와서 주문한 술과 안주들을 늘어놓고 갔기 때문에 황원원은 전음으로 대답했다. 저는 단지 세상의 일이란 그처럼 기이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황원원은 이어 술병을 들어서 제갈 신중의 술잔을 채우고 자신의 술잔에도 술을 따랐다. 제갈 신중은 그 술을 마시며 역시 전음으로 대꾸했다. 헌데 당신은 미리부터 그렇게 전음으로 말했어야 하지 않겠소. 황원원은 제갈 신중의 말을 알아듣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곳에는 우리 이외에는 무공이 높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저 상자들로 인해 어떤 말썽이 일어나지는 제갈 신중은 빈잔에 자신이 술을 따라서 마신 뒤에 다시 말했다. 하기는 정말로 저 상자에 그저 좋은 뜻만 있다면 얼마나 근사하겠소. 황원원은 자신의 술잔을 들어서 가볍게 입술을 축이며 대답했다. 정말로 그저 좋은 뜻만 이를 테니 당신은 그것을 믿으세요. 술을 한 모금 들이키자 왠지 황원원의 안색과 입술이 더욱 붉게 달아오르는 제갈 신중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짓다가 제차 술잔에 술을 따랐다. 나는 이전에 당신을 만나면 하고자 하는 말이 많았었는데 왠지 지금은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가 않군. 황원원은 흥미롭다는 듯이 물었다. 그건 왜죠? 이 물벼에 이미 그녀의 미모는 실내에 알려져서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두 사람을 훔쳐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때문에 그저 술을 마시며 앉아있기만 하는 것 같았다. 제갈 신중은 전음으로 다시 대답했다. 나는 다만 당신의 얼굴만 바라보고 싶을 뿐이오. 어. 황원원은 술잔에 남아있는 술을 모두 들이키며 웃으며 말을 받았다. 호호호 당신도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아는 군요. 그 말은 그럼 저를 사랑하신 다는 고백 인가요? 제갈 신중은 부드럽게 웃었다. 이재금에는 그는 전음을 펼칠 때 황원원처럼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수법을 쓰고 있었다. 그것은 필시 천청대법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 저절로 된 것일 텐데 그는 아직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부담스럽소. 황원원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단지 얼굴만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왠지 쑥스러운 느낌이 드는 군요. 제갈 신중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그럼 역시 내가 생각했던 말들을 해보도록 할까. 황원원은 그의 술잔과 자신의 술잔에 함께 술을 채우며 되물었다. 당신이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은 대체 뭐죠? 그때 문득 점원이 쟁반에 한 병에 술을 올려놓고 다가왔기 때문에 제갈 신중은 문득 입을 다물었다. 무슨 일이죠? 황원원이 묻자 그 점원은 잠시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안색을 붉히며 대답했다. 예 이것은 바로 20년 정도 묵은 주격 청으로 우리 대운주루에서는 상품으로 치는 것 쉽죠. 황원원은 다시 물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점원은 감히 그녀의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얼른 대답했다. 예 그러니까 저쪽에 계신 손님들께서 손님들께 전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황원원과 제갈 신중은 점원이 손짓으로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다. 건너편에 약간 구석진 자리에 두 명의 시커먼 장안들이 앉아있었는데 지금 그들도 이쪽을 바라보며 징글맞게 웃고 있었다. 필시 황원원의 자색이 지극히 고운 것을 알고 수작을 걸려는 것이 분명했다. 기실 제갈 신중과 황원원은 이미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시시덕거리는 수작을 다 듣고 있던 터였다. 그들은 각기 흉측한 병장기 등을 소지한 것이 필시 강호의 삼류무래배들이 분명했다. 제갈 신중은 그만 어이가 없었지만 황원원이 가볍게 웃으며 점원에게서 그 술병을 받아 그쪽으로 던지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쪽으로 가서 우리는 이유 없는 호의는 받지 않는다고 전해요. 점원은 그 말을 듣자 다소 엉거주춤한 표정을 지었다. 술병은 느릿하게 그 건너편의 자리로 날아갔으며 이내 그 가운데 하나가 손을 뻗어 그 술병을 받으려고 했다. 헌데 바로 그 순간이 갑자기 술병에서는 술줄기가 솟구쳐 오르면서 두줄기가 되어 두 사람에게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아 그 두 명의 무레배들은 순식간에 술벼락의 몸을 흠뻑 적시고 말았다. 게다가 어떻게 당했는지 똑같이 전신이 마비가 되면서 일제히 기열이 역류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으아 그들은 각기 돼지멱다는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주위를 뒹굴기 시작했다. 그 고통은 무려 일각 동안이나 계속되다가 이윽고 겨우 사라졌다. 주위에 손님들이나 점원들이 몰려와서 놀라고 기이하게 생각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었다. 제갈신중과 황원원은 그전에 일찌감치 어디론가 종족을 감춘 뒤였다. 제갈신중과 황원원은 그녀의 미모 때문에 귀찮은 일이 벌어지자 이내 주루를 나와서 다른 한적한 장소로 향했다. 그들은 근처의 주루에 들러서 술과 안주 등을 사가지고 성의 부근을 흐르고 있는 백하라는 넓은 강가에 이르렀다. 제갈신중이 제법 경치가 좋아 보이는 곳에 간단하게 자리를 펴고 술과 음식들 을 늘어놓자 황원원이 옆에 앉아서 도둑이 흘러가는 강물을 내려다 보다가 문득 입을 열어 말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죠. 제갈신중은 일숨 그녀의 시선을 따라 강물을 보다가 웃으며 말을 받았다. 아니요. 하지만 앞으로는 차라리 가면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던데. 황원원은 고개를 가로저우며 그를 보고 돌아앉았다. 하지만 저는 싫어요. 당신에게 다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거든요.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어요. 제갈신중은 그녀에게 술잔을 건네며 가볍게 웃었다. 어쨌든 그런 것은 상관 없소. 그건 그렇고 아까 마시던 술이나 마저 듭시다. 황원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면서 그 술잔을 받아들었다. 저는 그보다 아까 당신이 하려던 말을 더 듣고 싶은데요. 제갈신중은 먼저 자신의 술잔에 들어있는 술을 비우며 다시 강물을 바라보았다. 내가 하려던 말은 그러니까 나의 무공에 관한 것이었소. 나의 신체에 관한 것도 있고. 황원원은 가볍게 술로 입술을 축이다가 다소 반색을 했다. 제가 당신께 하려던 말도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에요. 저는 당신의 심성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대체 당신은 지난 3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한 것이죠. 제갈신중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후에 햇살 아래 그녀의 용모는 더욱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만일 의복만 여장으로 바꾼다면 마치 하늘의 신녀가 하강한 듯한 착각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나의 그 3년 동안은 그저 여기저기를 방황하는 것이었소. 아니 방황한다기보다는 차라리 객점이나 절등을 돌아다니며 책을 보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공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 쓸데없는 시간이었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나는 남들처럼 변변히 강호유람이나 강호경험도 해보지 못했었소. 일종의 도피라고나 할까. 제갈신중의 음성은 갈수록 낮아졌고 그의 눈빛도 자신감을 잃고서 강물쪽으로 향했다. 황원원은 흑사 별빛처럼 맑은 시선으로 제갈신중을 바라보며 대꾸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자책하지는 마세요. 저는 그래도 필시 당신의 어딘가에 남다른 구석이 있었고 게다가 그 3년 동안에도 얻어진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제갈신중은 그녀를 다시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무엇을 얻었다는 말이오. 황원원은 잠시 시선을 내리고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 실은 가장 많은 것을 얻은 것이다. 제갈신중은 그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 가장 많은 것을 얻음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얻음이 없다는 말이오. 황원원은 다소 놀라며 제갈신중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당신은 설마하니 그 뜻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제갈신중은 약간 아무것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나나 혹은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같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똑같다는 말이 아니요. 황원원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죠. 대신 당신이 어째서 그렇게 생사 현관이 사라지게 되었는지 말해주세요. 가령 이를테면 생각나는 특이한 점 이라든지. 제갈신중은 듣고 있다가 불쑥 대답했다. 특이한 점이라면 한 가지 있기는 하오. 황원원은 글을 보았다. 뭐죠? 제갈신중은 대답했다. 그런 좀 웃기는 얘기지만 나는 무공이나 다른 것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후퇴한다는 것이오. 게다가 나중에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안목이 나아지게 되는 것이오. 그래서 빈둥거리는 나에게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핀잔을 주었었소. 황원원은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노력할수록 오히려 후퇴한다고요. 그건 정말로 이상하군요. 그래서 당신의 무공은 당신 동생들보다 훨씬 못했었군요. 무공이라는 것은 단지 이해하기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니까요. 제갈신중은 대답했다. 바로 그렇소. 당시 사실 내가 무공을 전적으로 배울 수만 있다면 그토록 어리석은 주하인마에도 걸리지 않았었을 것이오. 그런데 나는 도저히 무공을 배울 수가 없었고 그리하여 주하인마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오. 황원원은 다시 이상한 생각에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죠. 제갈신중은 제갈신중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대답했다. 최근에 와서 느낀건데 나는 당시에 주하인마로 몸이 굳어가면서 세상의 일들이 마치 꿈과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소. 황원원은 다시 어리둥절해졌다. 꿈과 같다고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나는 이번에 천청대법을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약간 알게 되었소. 황원원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렇게 세상을 꿈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직접 보지는 못한다는 말이오. 황원원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내져었다. 저는 당신의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군요. 하지만 반드시 그 어딘가에 당신의 뛰어난 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갈신중은 물었다. 그럼 대체 내가 무공을 배울 수가 없었던 까닭은 뭐라고 생각하시오. 황원원은 다소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지나치게 무엇인가에 집착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개 어떤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그 일이 잘 안되는 수가 바로 그렇소. 나는 처음에는 집착이 없었어도 나중을 갈수록 그 집착이 강해져 가는 것 같았소. 황원원은 그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랬다는 것인가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런 것을 깨달은 것도 요즘의 일리요. 황원원은 의아해졌다. 그렇다면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가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요. 나는 다른 사람들도 무엇을 하는 데는 집착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그런데도 오직 나만이 그런 장애가 일어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 아니요. 황원원은 물었다. 당신은 그럼 거기에 다른 요소가 있을 거라는 말인가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소.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요. 잘은 모르지만. 황원원은 가볍게 탄식하며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역시 집착 때문인 것 같아요. 이상한 점은 당신의 그 집착은 유달리 예민하다는 것이죠. 제갈신중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요. 나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어떠한 일이든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황원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것은 간단해요. 집착을 버리는 것이죠. 만일 집착을 버리게 되면 그 이상한 장애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럼 그것은 쉬운 일이요. 황원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웃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세상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그 집착을 끊으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것이고 절에서 수십년을 수행한 사람들도 집착을 모두 제거하지는 못한다고 하죠. 제갈신중은 문득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내가 보기에는 다소 이상하군. 제갈신중은 황원원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아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집착이라는 것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끊으려는 집착 또한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황원원은 의아해져서 물었다. 그럼 아예 집착이 없다는 말인가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집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나 혹은 끊으려는 노력 등이 모두 있는 듯도 없는 듯도 하다는 말이요. 황원원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지만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것은 마치 장애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이내 그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갈신중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는 안색이 변해서 놀란 표정으로 멍하니 중 얼거렸다. 아 그렇군. 바로 그렇다. 내가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군. 아 어째서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황원원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럼 이제 알았나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황원원은 다시 물었다. 그럼 그 장애는 없어지게 되었나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장애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요. 황원원은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갈신중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소. 나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하. 당신이 나에게 그 숙제를 풀게 해주어서 고맙소. 황원원은 어리둥절해 하며 다시 물었다. 정말로 제가 도움이 되었나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나는 사실 얼마 전부터 왠지 간질간질한 느낌이었는데 문득 당신의 예 길을 듣고 알게 되었소. 아마 그것이 정확한 것 같소. 황원원은 더욱 어리둥절해 하다가 다시 말했다. 저로서는 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군요. 아무튼 당신이 그 문제를 풀게 되었다니 축하를 드려요. 아 이젠 골치가 아프니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해요. 음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제갈신중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생각하다가 문득 대답했다. 그야 앞으로 당신과 혼인을 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다른 할 일이 있겠소. 황원원은 웃으며 약간 상기된 안색으로 대꾸했다. 그런 것은 말고 강호물임에 관한 건 말이에요. 제갈신중은 다소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사태를 지켜보다가 나도 아직 잘 모르겠구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황원원은 고개를 저으며 되물었다. 당신은 만일 무림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저 수수방관하기만 할 것인가요? 제갈신중은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소. 그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황원원은 가볍게 탄식하다가 다시 물었다. 하지만 만일 당신에게 그 어떤 능력이 생겨난다면 강호물임에 평화를 위해 애쓰실 것인가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나는 사실 내가 뭔가를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소. 황원원은 다시 물었다. 당신은 그럼 내일 영웅맹으로 따라가볼 생각인가요? 제갈신중은 그녀를 바라보며 되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할 작정이오? 황원원은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다. 저는 이미 당신의 여자가 아닌가요? 저는 앞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든 가냈다. 다루도록 하겠어요. 제갈신중은 그 얘기를 듣자 매우 흡족한 듯 얼굴이 벌개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그들을 따라서 영웅맹에 가보도록 합시다. 그 뒤에 이른 그때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황원원은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상공 황원원은 손수 술을 따라서 술잔을 제갈신중과 나누고 각기 한 잔씩 들이켰다. 이곳 강가의 바람은 다소 서늘했지만 오후의 햇살을 아직 따스했다. 제갈신중은 문득 생각난 듯이 다시 입을 열어 물었다. 이제는 당신이 살아온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소? 황원원은 술잔에 술을 따르고 술잔을 들어서 입술을 가볍게 축이다가 이윽고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를 잃고 죽을 뻔한 고아였대요. 저의 선사께서는 당시에 안희성의 어느 마을에서 저의 부모님이 전염병이 들어서 지레 불을 지르고 죽으려던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저만 겨우 구해내셨대요. 그 당시에 입은 화상이 바로 그것이었죠. 저에게는 그 밖에 달리 친척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성수국에서 이제까지 자라왔는데 얼마 전에 선사께서 돌아가시자 저와 그 수국사로 많이 남은 거에요.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럼 성수국에는 다른 사람들은 없다는 말이오. 황원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번에 성수국을 나오면서 그곳을 잠시 폐쇄했어요. 만일 상공께서 가보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데려가 드리겠어요. 제갈신중은 웃으며 다시 물었다. 차라리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이 어떻겠소. 황원원은 안색을 가볍게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께서 좋으시다면 저는 물론 반대할 생각이 없어요. 제갈신중은 잠시 그녀의 보기 좋게 상기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의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말했다. 자 그럼 우리의 오늘을 기념하는 뜻으로 우선 석잔의 축하주를 마셔보는 것이 어떻겠소. 제갈신중은 황원원이 다시 만한 반점으로 돌아온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 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거기에는 한가지의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빌어먹을 사람이 여기에서 없어졌는데 전혀 모르겠다니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이놈들아. 그렇게 서있지만 말고 어서 술이나 더 가져오너라. 제갈신중과 황원원은 반점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느닷없이 들리는 고함 소리와 함께 내부가 매우 어수선해져 있는 것을 보고 다소 놀랐다. 뜻밖에도 수곡사로가 그 어수선해진 실내 중앙의 탁자에 둘러앉아서 그처럼 고함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점원들은 덜어는 주위에 부서지고 망가진 탁자들을 치우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와 보니 그토록 우아했던 이곳 실내가 갑자기 태풍이라도 휩쓸고 지나간 듯이 난장판으로 변해 있었다. 지금 고함을 지르고 있는 사람은 수곡사로 가운데에서도 가장 키가 작은 사척의 난장의 노인인 장로였다. 제갈신중과 황원원은 그들이 자신들을 찾다가 이런 소동을 버려놓은 것이라고 짐작하고는 내심 어이가 없었다. 그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자 과연 장로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고 나머지 노인들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곡주님께서 돌아오셨군요. 수곡사로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장 약삭바른 편인 극로가 먼저 반색을 하며 달려와 인사를 했다. 황원원은 거의 난장판이 대다시피한 실내를 둘러보고는 다소 눈살을 찌푸렸다. 비록 수곡사로가 다소 괴팍한 면들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와 같은 사건을 버려놓을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옆에 제가 신중은 어이없어 하며 내심 중얼거렸다. 이거 방금 선물 받은 황금을 급히 써야 할 곳이 생기고 만 것 같군. 그런데 황원원은 문득 주위를 둘러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환호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혹시 어떤 자들이 왔다 간 것이 아닌가요? 그 말에 미처 환호가 대답하지도 못했는데 금노가 다시 나서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서 되물었다. 아니 곡주님 대체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혹시 그들과 한패 금노는 황원원에게 그들과 한패냐고 물으려다가 문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급히 입을 다물고 말았다. 제가 신중은 옆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듣자 내심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체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혹시 지금 이 반점의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수곡사로 가 아니라는 말인가? 그의 의문은 이내 환호의 대답으로 다소나마 풀려질 수가 있었다. 환호는 그 커다란 키를 절반이나 숙이면서 천천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예 곡주님 조금 전에 1월 신교의 놈들이 왔다 갔습니다. 1월 신교 제갈 신중은 내심 어리둥절 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새 1월 신교의 무리들이 이곳에 왔다 갔다는 말인가? 제갈 신중은 문득 전날에 그 조화의 강상에서 싸우던 흑외복면인들을 내리에 떠올렸다. 황원원은 환호에게 다시 물었다. 그래 그들이 이곳에 와서 무슨 짓을 했소? 그 말에 금노가 참지 못하고 다시 먼저 말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기물을 부수고 사람을 잡아가는 이래에 또 다른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환호는 다시 대답하려고 했으나 금노가 먼저 초를 치는 바람에 다소 어정쩡한 표정이었다. 황원원은 다소 놀라며 다시 물었다. 아니 그럼 그들이 우리의 일행을 모두 잡아갔다는 말이오? 환호는 다시 기회를 놓칠까 봐 얼른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그러니까 그들 모두를 생포해 갔습니다. 제갈 신중은 뜻밖에도 남궁 건민 등의 일행이 모두 1월 신교의 무리들에게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며 입을 열어 물었다. 아니 당신들은 그새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그들이 잡혀갔다는 것입니까? 제갈 신중의 질문에 수국사로는 잠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지 말이 없었다. 그렇게 말이 많던 금로는 고개를 돌리고 딴전을 피우고 있었고 환호와 장로 역시 말이 없었는데 이윽고 기노가 약간 더듬거리며 말을 받았다. 오 우린 혹시 그들이 죽지 않나 살펴보고 있었소. 그들 수국사로는 이미 제갈 신중이 황원원의 신랑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갈 신중을 대하는 말투가 달라져 있었다. 제갈 신중은 놀라서 다시 물었다. 아니 그럼 당신들은 뻔히 그렇게 그들이 잡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 만 있었다는 것입니까? 기노는 약간 더듬거리며 다시 말했다. 만한 이유가 있었소. 곡주께서 우리에게 출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갈 신중은 그 말을 듣자 내심 어이가 없어서 멍해지고 말았다. 그는 이제야 사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 거의 알 수가 있었던 것이다. 본래 그는 1월 신규의 무리들이 수국사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행을 잡아갔다는 소리를 듣고는 다소 의아해 했다. 1월 신규의 무리들이 제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무공은 이미 하나같이 대옥락의 경지에 들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 이었다. 전날 조화의 강상에서 1월 신규의 무리들은 비록 악랄했으나 무공은 그다지 높지 않았었는데 이제 수국사로 가 있는데도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무공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수국사로 옷차림이 전혀 손상이 없이 깨끗한 것을 보고 더욱 의아해 했었다. 결국 그는 수국사로 가 근처에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아예 그들 일행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어처구니가 없어졌다. 그것은 바로 황헌원이 그들에게 자신의 지시가 없이는 출수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었다. 허나 그것은 수국사로의 성격이 괴팍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 내려놓은 지시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그만 일행을 끌려가게 할 줄은 미처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사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수국사로가 하나같이 융통성이 없고 고 지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남궁 검민 등을 그토록 손쉽게 생포해 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1월 신교에서는 이번에 제법 고수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만일 수국사로 가운데 하나만 나섰더라도 그들은 결코 뜻을 이루지 못했었을 것이다. 제가 신중은 문득 주위를 둘러보다가 조금 전에 황원원이 1월 신교에 출연을 눈치챈 이유를 알아차렸다. 지금 이곳 실내의 기물들은 온갖 병기에 의해 심하게 부러지고 베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하류의 무공이 펼쳐진 광경이지 결코 수국사로와 같은 고수가 시전한 광경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제가 신중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내 그러한 사실을 파악한 황원원에게 내심으로 찬사를 보냈다. 아니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수수방관 하면서도 마음이 편했다는 말이오. 제가 신중의 핀잔 섞인 질문에 그제서야 금노가 입을 열어 대답했다. 오 우리는 물론 마음이 매우 편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는 서둘러 곡 주님을 찾고 나머지는 그들의 안전을 살피며 그들의 행적을 알아두었습니다. 제가 신중은 그제서야 수국사로도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알고보니 수국사로는 그래서 급히 황원원을 찾았던 것이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일행의 안전을 도모했었다니 과연 그들의 숨은 노력을 알아줄 만했다. 제갈 신중은 이곳에서 격렬한 혈전을 벌였었을 제갈 보중 등의 일행의 모습을 떠올리며 문득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즉시 그들을 찾으러 가야 하는 것이 아니요. 황원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래요. 다행히 끌려간 장소를 알아두었다니 지금 즉시 그들을 구하려 가기로 해요. 황원원의 그 말이 떨어지자 수국사로는 다급히 밖으로 신형을 움직이려고 했다. 하지만 제갈 신중은 그들이 미처 움직이기도 전에 철상자들을 하나씩 맡기며 말했다. 자 이것은 당신들 주인의 것이니 앞으로는 당신들이 보관하도록 하시오. 수국사로는 뜻밖에도 이상한 철상자들을 받게 되자 어리둥절하며 그 가운데에 금로가 물었다. 아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갈 신중은 문득 수국사로가 자신에게 존대하는 말을 쓰는 것을 매우 어색해하는 것을 보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나중에 당신들의 주인에게 물어보면 알게 될 것이오. 그리고 나에게는 이렇게 존대말을 쓸 필요가 없소. 그저 나와 친구처럼 대하는 것이 어떻겠소. 기실 수국사로는 은근히 그들 간에 제갈 신중을 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론이 분분해뒀다. 여러가지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은 제갈 신중은 곡주의 신랑이 될 것이기에 같은 배우를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처음 제갈 신중을 만났을 때의 기노와 금로 등의 입장은 나이가 나이련이와 다 사실이었다. 그러던 것을 제갈 신중이 그렇게 말해주자 금로 등은 일숨 매우 기뻐했다. 금로는 즉시 손을 들어 제갈 신중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웃으며 말했다. 맞아 맞아 자네는 계급이 우리보다 하나 높고 또 우리는 나이가 자네보다 많으니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 좋겠군. 자네는 정말 멋진 친구야. 동시에 일제히 싱글벙글하는 수국사로는 이미 자신들이 들고 있는 철상자에 대한 의문도 잊어버리고 있었다. 수국사로가 일행이 잡혀간 장소를 알고 있다고 한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반점을 급히 출발한 그 여섯 명은 이내 은밀하게 신법을 펼쳐서 내달리기 시작했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국사로가 안내하는 대로 성밖에 사오십 리박에 위치하고 있는 제법 험준한 산중에 도착하게 되었다. 때는 이미 이 저녁놀은 쌀쌀한 날씨와 어울려 왠지 음산하고 공포스러운 느낌을 불러일 으키는 것 같았다. 바로 적입니다. 곡주님 직접 확인하고 왔다는 급노의 말이 떨어지자 일행 여섯 명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신형을 멈추었다. 그곳은 험준한 산속에 있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거대한 돌산이었는데 특이하게도 그 돌산의 중턱에는 동굴들이 벌집처럼 무수하게 뚫려 있었다. 일행은 모두 초절정에 놀라운 무공들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빠르고 간단하게 그 앞에 이르렀다. 아니 여기는 아무도 없잖아. 장로가 동굴들의 앞에 이르러 주위를 둘러보다가 말했다. 환호가 즉시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아니야.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PC 안에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라고 숨소리가 들리잖아. 기실 성시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런 산 중에서 어떤 세력을 은밀히 키우고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일인 것이었다. 그들이 만약 어떤 흔적을 보였다면 그들의 행적이 알려지지 않을 리가 없었다. 황원원은 제가 신중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윽고 먼저 그 가운데의 한 동굴 속으로 소리 없이 진입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 돌산의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모습을 감추고 경계를 서고 있는 중이었다. 이미 그들 가운데 몇몇은 일행이 나타난 것을 눈치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나타난 사람들은 실로 그들의 상대가 아니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황원원을 선두로 일행이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 가운데에 몇몇은 놀라서 앞으로 나서려고 했다. 그러나 황원원의 무공은 즉시 눈부시게 발휘되기 황원원의 오른손이 가볍게 쳐들린 순간 형체도 보이지 않는 무수한 지력들이 발출되어 그들의 신형이 한꺼번에 소리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혼혈이 제압되어 쓰러진 것이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수십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혼혈을 정확하게 제압해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 수곡사로도 뒤이어 사방으로 신형을 날렸으나 그저 쓰러져 혼미한 상태에 있는 흑이 인들을 발견하고 는 놀리듯이 중얼거렸다. 바보같은 놈들 그래서 세월 8세 하나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들이 이 모양이라니 정말 지루해 죽겠군. 동굴의 내부에는 좀 더 들어가자 헌한 횃불이 밝혀져 있었다. 처음에는 좁은 동굴이던 것이 갈수록 넓어져 같고 게다가 천연적인 동굴의 인공을 가미한 흔적이 뚜렷해졌다. 황원원과 수곡사로의 능력은 과연 뛰어난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미처 손을 써보지도 못했는데 그 다섯 명은 각기 경쟁이라도 하듯이 무공을 펼쳐서 이미 백여 명이나 되는 경계서는 자들을 제압해버렸다. 아마도 아직 조용한 것을 보니 그들은 미처 침입하는 사실을 알리지도 못한 모양이었다. 통로에는 횃불이 밝혀져 있었고 그러나 구석진 곳에는 상당히 어두웠지만 여섯 명은 이미 어둠마저 꿰뚫는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 일행이 그렇게 순식간에 경계서는 자들을 제압해버리고 하나의 작은 광장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는 다시 무수한 동굴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아마도 이곳은 동굴로 이루어진 일종의 미루지닌 모양이었다. 대개 이러한 곳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잘못 나아가면 한평생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헤매는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일행은 하나같이 무공이 고절하여 전혀 장애를 받지 않았고 내부에서 들리는 인기척만으로도 들어가는 길을 알 수가 있었다. 황원원은 문득 고개를 돌리며 수곡사로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신중하세요. 그러니까 이 관문만 지나면 적들의 소굴이 눈앞에 도래할 것이라는 말이었다. 황원원은 이어 수곡사로가 미처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먼저 운명을 날렸다. 그 동굴을 밖에서 보기에는 매우 좁고 또한 어두웠다. 하지만 과연 조금 나아가자 동굴은 상당히 넓어졌고 이윽고 막다른 장소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동굴이 완전히 하나의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보고 금노가 다소 의아해 하면 전음으로 황원원에게 물었다. 아니 이건 막다른 길이 아닙니까? 황원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역시 이건 뚫려있는 길이에요. 과연 아니나 다를까? 황원원이 우수를 가볍게 젖자 일순 그그금 하는 소리와 함께 전면에 석벽이 서서히 뒤로 물러나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 석벽은 기관장치에 의해 안에서 열도록 되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안 누구냐? 갑자기 석벽이 열리기 시작하자 다소 놀란 듯한 외침이 안쪽에서 흘러나왔다. 그것은 아직 전혀 그들이 침입자가 나타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었다. 당연히 안쪽에서 열 수 있게 되어 있는 석벽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갑자기 열리니 이상스러운 것은 당연했다. 제 38장 괴이한 사태 석벽이 완전히 뒤로 물러난 순간 그 안에 있는 흑이인들의 놀란 표정들이 불빛과 함께 눈 안에 들어왔다. 하지만 흑이인들은 처음에는 밖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다소 고개를 가로저으며 어리둥절해 했다. 물론 그 밖에 아무도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황원원과 수곡사로 등은 그 순간에 다소 어두운 천정에 올라가 있다가 일제히 안으로 날아 들어갔다. 으아 갑자기 귀신과도 같은 빠른 물체들이 흡사 헛개비처럼 안으로 날아드는 것을 보고 흑이인들은 놀라 소리를 질렀으나 이내 거의 동시에 제압되고 말았다. 그 통로에서부터는 역시 횃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이러한 곳에 이러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실로 놀랍게 했다. 이곳은 더군다나 영웅맹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 아닌가. 를 지키기 위한 장소인 석실이 두억에 마련되어 잊었는데 그곳까지 들어가서 모든 흑이인들을 제압한 일행은 이어 다시 빠르게 안으로 진입했다. 실로 거기부터는 정식으로 놈들의 소구린 모양이었다. 동굴의 사방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아주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횃불의 숫자도 갈수록 많아졌다. 일행은 진입할수록 더욱 요란한 인기척들을 느꼈다. 과연 향하는 통로를 따라서 내려가자 문득 하나의 커다란 성문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주저없이 다가가서 성문을 열자 일순 넓은 지하광장에서 거칠게 움직이는 수백명의 흑이인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마도 이 넓은 광장에서 1월 신교의 무리들은 연무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어 누구야 연무를 하던 흑이인들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들이 제가 신중등의 일행을 발견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때일 뿐이었다. 황원원과 수곡사로 등은 어느새 그들이 미처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마치 날벼락처럼 날아들어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황원원과 수곡사로 의 손짓발짓에 따라서 한꺼번에 수십명씩 흑이인들이 나동 그라졌다. 아 저기다. 저놈들을 공격해라. 흑이인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수백명이 한꺼번에 일행을 향해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아무리 흑이인들이 한꺼번에 악랄하게 반격해오기 시작한다고 해도 도저히 황원원 등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도무지 이 싸움은 승부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황원원과 수곡사로 는 그저 흑이인들의 혼혈만을 제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갑자기 수십명씩 이나 쓰러져 갔다. 뜻밖에도 상대가 그렇게 놀라운 괴력들을 흑이인들의 기세도 급히 줄어들었다. 그들은 점차 자신들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슬그머니 달아날 궁리들을 하기 시작했다. 제갈신중은 이미 무공이 급격히 상승하여 자신으로서는 조금도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지금 상황은 그가 구태여 무공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 하지만 제갈신중은 장례를 살피다가 수곡사로 등이 마치 부채 처럼 펼쳐지는 황금빛의 지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다소의 호승심이 잃었다. 그 황금빛의 지력은 이미 전의 기로와 금로가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던 것으로 성수곡의 절기 금광지라는 것이었다. 비단 화려하고 아름답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아주 가늘게 뽑을 수도 있고 소리 없이 무수한 변화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다. 제갈신중은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도 청기미리보를 일으킨 상태에서 천성지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결 그런 무공의 시전이 수월해졌다. 얼마전에 그는 미쳐 자신의 무공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지었으나 지금의 그의 지력은 전혀 아무런 기척을 느낄 수가 없고 또한 무형 무색 이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본래의 천성지와 전혀 다른 것 같기도 했고 혹은 같은 것 같기도 했다. 수백 명의 흑예인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흡사 아기들처럼 이리저리 달려드는 가운데 마치 환상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빠르기로 장례를 종행하며 지력을 펼치는 그 백여 명에 이르게 되자 그만 기겁하여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기 시작하고 말았다. 제갈 신중은 구태여 그들을 뒤쫓아가서 모두 제압하고 싶은 생각은 나지 않았다. 그는 황원원에게 바라보았다. 마침 황원원은 그때 수곡사로에게 동시에 전음을 날리고 있었다. 그대들은 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사람들이 갇혀있는 장소를 찾아봐요. 나는 제갈 상공과 함께 저자의 뒤를 추척해볼 테니. 수곡사로는 이미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말없이 신영을 사방으로 날리고 있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으면 놈들이 포로들을 모두 죽여버릴 위험이 있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즉시 황원원의 옆으로 다가가며 전음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회합하는 것이오. 황원원은 그 말을 듣자 일순 그녀답지 않게 그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제갈 신중은 그녀가 왠지 다소 추춤하는 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앞쪽을 가리키며 다시 말했다. 저자가 달아나고 있소. 자 어서 추적하도록 합시다. 황원원은 그제서야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상공. 제갈 신중과 황원원이 추격하려는 사람은 바로 아까부터 수백명의 흑이인들을 지휘하던 자였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얼굴에 검은 복면을 하고 있었다. 비록 다른 무공이 고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내 그자의 종적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 그자는 제법 경쾌하고 빠른 신법을 사용하여 어느 한 성문 안으로 사라지고 이덧었는데 제갈 신중과 황원원은 즉시 은밀하게 추격하여 그 뒤에 바싹 따라 붙었다. 그 흑의 복면이는 성문을 지나서 제법 넓고 화려한 통로를 따라서 나아가고 이덧다. 게다가 그 흑의 복면인의 신법은 다소 특이하여 마치 발바닥을 지면에 대고서 차례로 미끄러져 가는 것 같았는데 그저 보자니 마치 검은 그림자가 환상처럼 이동하는 것과 흡사했다. 제갈 신중은 그자의 신법이 다소 특이해 보여서 황원원에게 물었는데 황원원은 전음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1월 신교에는 흡성대법과 건곤대나이 이외에도 많은 무공들이 있는데 저것은 그 가운데 하나인 일광원이라는 신법이에요. 그 이츠는 건곤위기를 발바닥에 주입하여 그 탄력을 이용하여 빠르게 나아가는 것이죠. 제갈 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저자는 진짜 1월 신교의 고수라는 말이오. 황원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광원의 신법은 가히 대웅락의 경지에 육박하는 것이니 저 정도의 무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핵심부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의 무학은 현재 최절정의 경지인 것 같아요. 제갈 신중과 황원원이 빠르게 전음을 주고받는 사이에 그 흑위복면인은 어느새 다시 하나의 성문 앞에 이르렀다. 그 성문은 앞서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었는데 주위에는 촛불들을 무수하게 밝혀놓아 휘황했다. 흑위복면인이 그 성문에 앞으로 다가서자 문득 안에서 누군가의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나왔다. 누구냐? 흑위복면인은 뒤를 돌아보며 경계하는 듯 하다가 이내 대답했다. 제3향주입니다. 그러자 다시 안쪽에서 얘의 그 말소리가 들려나왔다. 무슨 일인가? 흑위복면인은 초조한 기색으로 주저하다가 대답했다. 저 갑자기 침입자가 나타나서 급히 보고 드리려는 것입니다. 순간 뭐라고? 다소 놀란 듯한 음성과 함께 그 커다란 성문이 서서히 열렸다. 제갈신중과 황원원은 물론 당시에는 천정에 바싹 붙어 있다가 그렇게 성문이 열리는 순간을 이용하여 빠르게 안으로 날아 들어갔다. 넓은 방안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문의 안쪽은 뜻밖에도 그저 보통의 통로에 불과했고 주위에 작은 서실들이 있었으며 뒤쪽의 앞에 겉과 흡사한 거대한 성문이 하나 더 자리하고 있었다. 통로에는 지금 두 명의 음산한 인상의 흑인 노인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아마도 이곳의 문지기인 모양이었다. 그들의 기도로 보아 무공은 흑의 복면인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 같았는데 실로 그러한 자들이 한낱 문지기가 되어 있다니 이곳은 그야말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대체 어떤 놈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느 두 명의 흑의 노인들 가운데 하나가 급히 흑의 복면인에게 묻다가 문득 통로 안에 다시 두 명이 더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마치 헛개비와 같은 신법을 펼치고 있는 황원원과 제가 신중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너희들은 누구냐? 다른 한 명의 흑의 노인이 눈알을 부릅뜨며 물었다. 하지만 제가 신중과 황원원은 결코 이곳에서 그들과 노닥거리며 시간을 소모하고 싶은 없었다. 대꾸도 하지 않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제가 신중과 황원원은 각기 빠르게 한 명씩의 흑의 노인에게 덮쳐갔다. 황원원의 능력으로 그 흑의 노인 한 명을 제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제가 신중에게 있었다. 제가 신중은 자신이 이미 그것을 느끼고 내심으로 약간 긴장되어 있었다. 상대는 바로 과거에는 달려들 엄두도 못 냈을 최절정의 경지의 정상에 올라있는 대마도들인 것이었다. 제가 신중은 앞으로 덮쳐들면서 그가 얼마 전에 터득한 최고의 무예인 천청대법을 상기해보았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긴장해 있다는 표시였다. 물론 과거의 현영계로와 맞서보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최절정의 고수와 정식으로 부딪히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제갈 신중이 덮쳐들면서 펼친 무공은 바로 가전의 대천 성장 이었다. 보통 그 장력을 펼치게 되면 검푸른 감기가 일어나지만 지금 제갈 신중이 펼치는 장력에는 거의 아무런 소리나 빛깔도 없었다. 제갈 신중이 그러한 공격을 해가자 상대인 흑의 노인은 다소 놀라는 눈치였다. 흑의 노인의 신형이 흡사 유령처럼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제갈 신중은 이미 그 조화의 강가에서 신물이 나도록 그 1월 신교의 괴이함 무공을 접한 적이 있었다. 그들의 무학은 실로 무학의 상리를 찌르고 있어서 대개 고수라고 해도 그것을 모른다면 당하고 마는 것이었다. 게다가 지금 이 흑의 노인은 당시에 접했던 인류급의 인물들과는 달리 자그마치 최절 정의 고수이니 그 괴이함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겠는가. 제갈 신중은 미리 짐작해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놀라기는 했지만 그다지 당황하지는 않았다. 흑의 노인은 지금 이상한 각도로 피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증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갈 신중은 막상 정신을 가다듬고 흑의 노인의 위치를 찾으려다가 문득 스스로 깜짝 놀라고 말았다. 지금 그는 분명히 앞을 보고 있건만 허공 위에서 그를 향해 반격해 오고 있는 흑의 노인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비치는 것이 아닌가. 알고보니 그것은 바로 천청대법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는 조금 전에 천청대법을 상기하다가 무심코 그것을 운용하게 되었고 따라서 싸움에 돌입한 순간 설사 흑의 노인이 그의 시야를 벗어나 있더라도 역시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게다가 더욱 기이한 것은 바로 그 천청대법 의 효과 였다. 일단 그렇게 천청대법 으로 보게 되자 눈을 뜨고 는 알 수가 없었던 상대방의 움직임 의 이치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눈을 뜨고 보는 것은 무하게 상리에 만 매어 있다가 그것을 찌르는 되면 그런 습관에도 물들지 않아서 괴이한 무공에도 능히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까 어쨌든 제갈신종은 천청대법으로 상대의 종적을 알아낸 순간 신형을 뽑아올려 바로 그자의 앞으로 다가들었으며 그 순간에 이어 가전의 난화산수를 펼쳐냈다. 쩌러렁 하지만 기실 그가 그 순간에 그러한 수법을 사용한 것은 이론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본래 그 난화산수라고 하는 것은 제갈세가의 최절정의 절악이기는 하지만 주로 여인들이 배우던 것이었다. 그것은 제법 미력을 매섭고 파괴적인 데가 있지만 순간 순간 변화에 능숙하게 대응하기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제갈신종 자신도 그 순간에 어째서 확실히 배우지도 않은 난화산수를 펼쳐냈 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나타났다. 난화산수가 펼쳐진 순간에 이미 그 흑의 노인은 몸을 공중 회전시키면서 돌연 옆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었는데 어느새 뜻밖에도 무형으로 변한 그 난화산수가 갑자기 그와 똑같이 변화하여 그대로 공격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심지어 난화산수를 전개한 제갈신중 마저도 놀랄 지경의 일이었다. 흑의 노인은 자신이 피했다고 생각했으나 어느새 오히려 더욱 휘엄하게 된 것을 보고 그만 다급히 상장을 내밀어 반격했다. 그의 상장에서는 일순 흡사 조각달처럼 생긴 감기들이 뻗어나와 소리없이 제갈신중의 무형장력에 부딪혀갔다. 그 두개의 조각달 모양의 푸른 감기는 그저 보기에는 마치 칼날과도 같아서 괴이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 이상했다. 퍽 흡사 살가죽이 터져나가는 것 같은 단순한 음향이 들려오더니 흑의 노인이 펼치은 푸른 감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그의 두팔이 그대로 어깨에서부터 으스러지며 핏물과 함께 터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흑의 노인은 그렇게 된 사실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듯 바닥에 떨어진 이후에도 그저 멍하니 서있었다. 제갈신중은 그것을 보고 문득 지력을 발출하여 그자의 혼혈을 짚어주고는 내심 생각했다. 이상한 일이군. 그렇다면 일단 무공을 펼칠 때는 반드시 천청대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인가. 고개를 돌려보니 황원원은 어느새 한 명의 흑의 노인을 제압하고 나서 다시 흑 의복 면인의 혼혈을 제압하고 있었다. 역시 황원원은 정상적인 무학 수련의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무공을 실전에 응용하는 것이 능숙했다. 제갈신중이 바라보자 황원원은 가볍게 미소를 짓더니 그 성문에 앞으로 다가가서 우수를 가볍게 모양이었다. 제갈신중은 비록 제갈세가의 자식이기는 했지만 그 기관장치에 대해서도 황원원에게 손을 드는 수밖에 없었다. 스스스 이 두 번째 거대한 성문은 아까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나직한 소음을 바라며 열렸다. 성문이 활짝 열리자 제갈신중과 황원원은 일순간 매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상대로 그곳은 제법 넓고 또한 아주 화려하게 대리석과 고급의 목재나 모피 등으로 꾸며진 석실 이었다. 곳곳에 아름다운 촛불들이 불빛을 바라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는 아주 호화롭고 넓은 침상이 있었고 그 옆에는 또한 넓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커다란 욕조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놀라운 일은 바로 그 욕조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 그 넓은 욕조의 한가운데 작은 작은 돌출된 돌침상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보기에도 끔찍해 보이는 돼지 같은 노인 이었다. 그 노인 머리가 헌하게 벗겨진 대머리로 전신에 엄청나게 살이 쪄 있었는데 벌거벗은 상태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로 지금 그 늙은이 의 주위에서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나신으로 정성껏 몸을 씻고 있는 낯익은 4명의 소녀들 그 사람들은 다름아닌 일행인 남국노각 제갈금회 등의 여자들이 아닌가. 제갈 신중은 비록 걱정을 하고는 있었지만 실로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자 내심 멍청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4명의 소녀들은 자신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앙칼진 성품의 소유자들이며 평소에는 죽으라고 해도 저런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인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니 믿을 힘에 의해 저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만일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다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수곡사로 말을 들어보니 이제 겨우 그들이 납치된 것은 한 시즌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가 아니던가. 이 순간 그렇게 치부를 완전히 드러내놓고 벌거벗은 그 4명의 소녀들의 모습은 아름답고 유혹적이기 까지 했다. 하지만 제갈 신중은 일순 그녀들이 매우 불쌍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일종의 형어나 기 어려운 화도 치밀었다. 그 4명의 여자들은 문이 열린 순간에 이쪽을 바라보고 놀라운 표정을 지었으며 이윽고 그 노인도 고개를 돌렸다. 제갈 신중은 그때 내 여자의 얼굴에 떠올라 있는 공포의 표정을 보았다. 노인은 뜻밖에도 낯선 사람들이 안에 들어온 것을 보고 몸을 벌떡 일으키며 소리쳐 물었다. 웬 놈들이냐. 동시에 그는 가장 가녀린 몸매를 가지고 있는 남궁 노각의 알몸을 들어서 자신의 무릎 앞에 앉히며 마음껏 치부를 주무르는 것이었다. 남궁 노각은 한순간 자신의 몸이 노인에 의해 마음껏 유린당하고 있는데도 안색만 창백해질 뿐 아무런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제갈 신중은 그것을 보자 멍청해졌고 황원원은 감히 바라보지도 못했다. 그러자 노인은 다시 양쪽에 서있는 제갈 금위와 황보숙한의 적가슴을 마구 주무르며 다시 소리쳐 묻는 것이었다. 노부가 지금 웬 놈들이냐고 묻고 있지 않느냐. 내 놈들이 감히 여기까지 찾아올 배짱이 있었다면 관등 성명을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갈 신중은 노인의 그 동날에 보이는 눈빛을 보고 이미 정신을 차렸다. 그는 비로소 노인이 그 네 명의 여자들을 인질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다. 제갈 신중과 황원원이 갑자기 여기까지 나타난 것을 보고 노인도 그들의 실력을 어느 정도 파악한 모양이었다. 황원원이 난처한 기색으로 서있기에 제갈 신중은 나서서 입을 열었다. 우리들은 당신과 사귀려고 온 사람이 아니니 굳이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오. 그보다 먼저 서로의 흉악한 눈빛으로 제갈 신중의 얼굴을 살피며 다시 물었다. 그럼 내놈은 감히 나와 겨룰 자신이 있다는 말이냐. 제갈 신중은 그를 격동시킬 생각으로 이렇게 대꾸했다. 최소한 당신처럼 나이 어린 여자들을 인질로 삼고 있지는 않소. 하지만 노인은 이내 흉측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흐흐 내놈은 보기보다 멍청하구나. 보다시피 내가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내놈이 찾아온 것이지 어째서 내가 인지를 잡고 있다고 본다는 말이냐. 제갈 신중은 화가 치밀었다. 노인은 그렇게 대답하는 와중에도 보라는 듯이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제갈 금의 등의 나신을 고루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당신은 그렇다면 정말로 그녀들을 놔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오. 노인은 이에 더욱 음흉하게 웃으며 두 여자의 치구까지 마구 주물렀다. 기이하게도 남궁노각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자들도 이 순간 혈도가 제압된 것도 아니면서 전혀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물론이다. 흐흐흐. 잘못은 마침 이 시간에 나타난 내놈에게 있는 것이지 어째서 나를 탓하느냐. 만일 노부와 겨루어 보고 싶다면 거기에서 잠자코 기다려라. 내 잠시 즐기고 갈 것이니. 물론 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갈 신중 등을 격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여자들을 이리저리 주무르면서도 그의 다리 사이에는 노인답지 않게 시뻘겋고 커다란 흉물이 매달려 흔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황원원은 도저히 그것을 보고 나설 수가 없었다. 제갈 신중 은 그것을 알고서 내심 무거운 기색으로 다시 말했다. 당신은 그렇다면 앞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하시오. 노인은 그 말에 잠시 멈칫하고 제갈 신중 바라보더니 대꾸했다. 뭐라고 나더러 후회하지 말라고 흐흐흐 나는 솔직히 내놈들이 이것들을 구하려 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 흐흐 내놈이 만일 자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달려들어서 이것들을 구해보는 것이 어떠냐. 제갈 신중 은 눈빛을 차갑게 빛내며 다시 물었다. 당신은 그래 죽음은 두렵지 않다는 말이오. 노인은 황원원의 쪽을 한번 돌아보며 음침하게 대꾸했다. 호호 나는 최소한 내놈에게는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순간 제갈 신중 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 그쪽으로 번쩍 신영을 날리고 말았다. 이번에 그의 출수는 이미 작정한 것이어서 신속하게 그지 없었다. 한번 움직인다고 생각된 순간에 어느새 그의 신영은 노인의 그토록 자신만만해 하던 그 노인도 느닷없이 제갈 신중의 그 신속한 움직임을 보게 되자 매우 놀라는 표정이었다. 조금 전에 경험도 있고 하여 제갈 신중은 이미 예의 그 천청 대법 활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제갈 신중이 육박해 들어가면서 펼친 절기는 바로 대천 성장이었는데 그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운용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 이미 제갈 신중은 장력은 무형무성의 경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도 자유로웠다. 제갈 신중은 먼저 상대의 가슴을 후려쳐갔는데 노인이 그것을 보고 급히 옆으로 몸을 피하며 제갈 금위를 움직여 방패로 삼으려고 하자 제갈 신중의 장력도 어느새 환각처럼 전환하여 여전히 노인의 가슴으로 지쳐들고 있었던 것이었다. 노인은 제갈 신중이 마치 자신의 움직임을 미리 잃고 있는 듯이 여전히 자신의 가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자 한순간 더욱 놀라는 표정이었다. 이미 그가 피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늦어있었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최대 절악인 1월 건곤대나이의 신공을 사용하여 오른손을 내뻗었고 이어 전력을 다해 그 다섯 손가락을 퉁겼다. 따라서 노인은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지만 뜻밖에도 1월 그만 너무도 놀라서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 39장 마침내 선보인 광검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노인뿐만 아니라 제가 신중도 역시 상대의 무공에 놀란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의 무형무성의 무서운 위력이 담긴 장력이 쇄도에 가는 순간에 갑자기 노인은 다섯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더니 이어 마치 가야금을 타듯이 호련히 퉁기고 호련히 누르며 호련히 비틀고 호련히 잡아당기면서 한순간에 제갈신중의 장력을 모두 무산시키거나 덜어낸 한쪽에 서있는 벌거벗은 당설정의 몸쪽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닌가 제갈신중은 느닷없이 자신의 장력으로 당설정의 몸이 박살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만 놀라서 안색이 변했다. 그는 미처 상대방의 초수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즉각 천기미리보 의 보법을 사용하여 환상처럼 빠르게 공간을 가로질러 당설정의 몸을 잡아서는 황원원이 있는 쪽으로 집어던졌다. 원원 받으시오. 이어 본래 노인이 되돌렸던 그 장력의 기세가 그의 등비를 후려쳤으니 실로 그의 보법의 신속함을 알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었다. 제갈신중은 물론 그 장력을 맞았다고 해도 전혀 옷자락 하나 손상을 받지 않아 마치 그저 바람이 스친 것 같았다. 노인이 그러한 광경을 보고 더욱 경악한 것을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었다. 혹시 그것은 1월 건곤대나이의 사령 발천근 이라는 수법이 아닐까. 제갈신중은 전날 기노가 가르쳐주었던 구절을 상기해 보는 것이었다. 그때 노인이 커다랗게 고함을 찔렀다. 이놈아. 어서 인연들을 살리고 싶다면 뒤로 물러나라. 노인은 가공스럽게도 제갈금위와 황보숙한의 목을 각기 양손으로 잡아서 들어올리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기실노인은 제갈신중의 몸에서 전혀 무공을 익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쉽게 보았던 것이었으나 한 번 그렇게 격돌한 이후에는 당황하여 그런 수법을 쓰는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자신의 여동생과 황보숙한이 알몸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다급하여 우선 그 가운데 하나를 죽여버리고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제갈신중은 급히 신형을 날려서 황원원의 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황원원은 이미 당설정을 받아서 옆에 내려놓고 방안의 의복을 찾아서 그녀에게 걸치게 해주고 있었다. 제갈신중은 황원원의 옆에 내려서서 노인을 바라보며 다급히 소리쳤다. 멈추시오. 그녀들을 함부로 하지 마시오. 노인은 제가 신중히 당황하는 것을 보고 음흉하게 웃으며 다시 말했다. 흐흐흐. 그렇다면 내놈은 어서 순순히 항복하고 스스로 무공을 폐쇄하는 것 이어 어떠냐. 말과 함께 그는 오른쪽에 황보숙한의 앞가슴으로 입을 가져가서 그녀의 염분 홍색 젖꼭지를 혓바닥으로 핥는 것이었다. 노인은 지금 제가 신중을 자극하는 것이었지만 기실은 그는 그녀들을 바닥에 내려놓았을 분소는 여전히 그녀들의 목을 놔주지 않아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그의 무공은 기실 최절정의 경지보다도 높은 것이어서 제갈 신중이 아무리 공격한다고 해도 최소한 그녀들을 죽일 수 있는 여유는 남아있는 셈이었다. 제갈 신중은 실로 뜻밖의 상황에 몰리게 되자 잠시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을 보고 황원원이 문득 노인을 향해 입을 열어 말했다. 이봐요. 당신은 이로랑마성 휘하의 어떤 인물이죠. 황원원은 처음에는 노인의 흉물을 보고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으나 이내 사태가 심각해지자 냉정한 표정이었다. 노인은 기실 처음부터 황원원을 경계하고 있었으므로 그녀의 질문을 받자마자 이내 대꾸했다. 노부는 바로 교주님 좌하의 제사당주이며 이곳 제사분당의 책임을 맡고 있다. 너는 누구냐? 황원원은 상대방의 긴장감을 약간 늦추기 위해서 약간 웃으며 대답했다.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바로 제시보대의 성수신이에요. 노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었다. 그 그럼 내가 바로 성수곡의 곡주라는 말이냐? 황원원은 즉시 신형을 위로 떠올려 허공에 정지하면서 대꾸했다. 바로 그래요. 이제 당신은 어서 그녀들을 순순히 풀어주도록 해요. 만일 그런다면 나는 나의 이름을 걸고 당신을 해치지는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허공을 날아 다니는 것보다도 그렇게 기척없이 허공에 정지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어려운 법이었다. 그 능공허도의 신법을 보게 되자 노인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이어 다시 악독한 기색으로 말했다. 흐흐 내가 정말 성수곡주라는 것은 인정하기로 하지. 하지만 설사 너라고 해도 내가 인연들을 죽이는 것은 말릴 수가 없을 것이다. 흐흐흐 어떠냐 내년도 어서 무공을 폐지하는 것이 이어 노인은 좀 더 자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이번에는 제갈 금위의 적가슴을 잡아서 세게 비트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내심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으나 그러한 광경을 보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아 제갈 금위의 입에서 놀람에 찬 비명소리가 터져나오는 순간에 제갈 신중은 즉시 신영을 날리며 소리쳤다. 멈춰라. 이번에 제갈 신중이 사용한 무공은 광표권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제갈 세가의 11대 절악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용하고 선명한 제갈 세가의 절악 답지 않게 아주 거칠게 휘몰아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기실 그것은 아주 치밀한 변화 가운데 조용하고 잠잠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이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지막지한 무공은 아니었다. 제갈 신중은 너무나도 다급하고 화가 난 나머지 그 절악을 사용했다. 그는 비록 그처럼 광폭한 절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역시 천청대법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다. 노인은 이미 조금 전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제갈 신중이 달려오자 매우 긴장하고 먼저 1월 건곤대나이를 사용했다. 그것은 이른바 현존하는 최고의 운기법문 이었으며 1월 신교의 가장 강력한 무공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역시 가장 유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노인은 약간 계산을 잘못했다. 지금 제갈 신중이 펼치고 있는 광폭권은 잠재된 공력을 시키는 것이기 것이기 때문에 그 위력이 아까와는 또 판이 했다. 노인은 제갈 금위를 잡고 있던 손을 풀어서 그것으로 흡자결을 사용하고 제갈 신중의 장력을 고스란히 황보숙한에게 돌려주려고 했다. 그렇게 되면 노인의 몸은 멀쩡하고 오히려 손길이 닿아있는 황보숙한이 그 공력을 받아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노인이 그 순간에 제갈 금위를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노인이 미쳐 그 장력의 기운을 흡수하기도 전에 그의 손가락이 불길같이 뜨거워지며 문드러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노인의 흡력공에 비해 제갈 신중의 장력의 기운이 너무도 엄청났기 때문이었다. 마치 작은 도랑으로 홍수에 범람하는 강물을 흡수하려고 한 것과 같은 꼴이라고 할까. 노인은 비록 한순간 실수했으나 임기응변은 노련했다. 그는 한손이 문드러지자 그 시뻘겋게 변한 손 대신에 다른 손을 사용하여 이번에는 아까처럼 공력을 무산시킨 것이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역시 반탄으로 되돌리는 힘이 작용해야 했다. 노인은 이번에는 그 힘을 다급한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남궁노각에게 되돌렸는데 그 힘이 너무 강하여 그의 신형은 저절로 위로 떠올랐다. 제갈 신중은 노인이 그 힘을 되돌리는 것을 보고서야 다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아 차라리 집업을 펼치는 건데 하지만 이미 생각하고 어쩌고 할 시간은 전혀 없었다. 제갈 신중은 즉시 광표권을 거두고 노인이 위로 떠오른 사이에 아래쪽에 남궁노각에 몸을 집어드어 황원원을 향해 집어던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칠 여유도 없었다. 등 뒤에서 즉각 노인이 되돌린 광표권의 기운이 거세게 후려쳤으며 이어 마치 태양의 광채가 장렬하는 듯한 노인의 장력이 그의 뒤통수를 후려 갈겼기 때문이었다. 제갈 신중은 노인의 그 장력이 아주 만만치 않은 절기라는 것을 간파하고 신영을 급히 옆으로 이동시켜 피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다시 천기미리보를 운용하여 피한다는 자체가 이미 전력을 다한 것이었다. 노인은 이미 자신의 자신의 장력이 무의로 돌아간 순간 급시 다시 제갈 금희의 알몸을 안아들고 번 쩍 신영을 날렸다. 제갈 금희는 물론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겠지만 그들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빨라서 그럴 수가 없었음은 물론이었다. 노인은 이어 석실의 구석진 자리로 가서 한 손으로 제갈 금희의 허리를 휘감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목을 움켜주며 악락하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계집을 당장 죽이겠다. 그의 두 눈은 시뻘겋게 핏발이 서있고 광기로 빛나고 있어서 금방이라도 무슨 짓을 저지를 것 같았다. 헌데 바로 그 순간 일이었다. 느닷없이 실내에 한 줄기 지극히 강렬한 금광이 피어오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노인의 그 눈빛이 멍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마치 혼을 빼앗긴 것과 같은 기이한 표정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길길이 날뛰던 그 얼굴에 흡사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내리깔린 것 같았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노인의 양손에 힘이 풀리면서 늘어지더니 노인의 그 대머리 이마의 일직선으로 가느다란 혈흔이 선명하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 혈흔은 이내 급속도로 커지더니 노인의 머리를 벌려놓았다. 다름이 아니라 황원원이 그 순간에 무공을 전개하여 노인을 죽여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와 같이 완벽하고 빠른 무공이 존재할 것인가. 제갈 신종은 엉겋결에 돌아보다가 그만 넋을 잃고 두 눈을 휘둥그레 떴다. 조금 전에 그것은 바로 과 광검이라는 것이 아닐까. 광검 그것은 이제까지는 거의 전설로만 전해지던 빛과 같은 무학이었다. 제갈 신종은 한순간 그런 의문이 생겼으나 이내 현실은 그런 의문을 해결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노인의 시신이 뒤로 털썸 나동그라지자 그제서야 가공할 공포 속에서 벌어난 제갈 금인은 그만 의앙 하고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옆에 황보숙가는 여전히 알몸인체로 멍하니 제갈 신종을 바라보고 있었고 남궁 노강 역시 옷을 걸치고 있었으나 다소 정신이 나간 듯한 표정 이었다. 제갈 신종은 매우 정신이 산란 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정신을 냉정하게 차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황원원은 이어 황보숙한과 제갈 금인에게도 의복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 상황은 그렇게 비로소 끝났다. 제갈 신종은 제갈 금인이가 눈물을 멈추고 옷을 입기를 기다려 그녀에게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제갈 금인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가장 먼저 구출되어 기다리고 있었던 당설정이 다가와서 말했다. 우린 옷자마자 갈라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위치는 몰라요. 하지만 일단 광장에 나가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당설정의 말은 제법 그럴듯한 것이었다. 어느새 그 4명의 여자들이 모두 옷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갈 신중 은 황원 원 을 향해 말했다. 이제 금항 광장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소? 제갈 신중 과 황원 원 이 이 1월 신교 제4 분당 당주를 제거하고 여자들을 구출하고 난 뒤에 광장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는 뜻밖에도 다시 새로운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마 모두들 이미 구출되었네요. 남국 노각에 다소 기운을 차린 반가운 외침 과 같이 정말로 나머지 일행 7명은 모두 풀려나와 광장에 있었다. 하지만 제갈 신중 등이 놀란 것은 그들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 이었다. 으악! 생을 마감하는 처절한 단말마의 비명소리 당백슨과 팽일악 팽일비 등이 바쁘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아까 황원 원 과 제갈 신중 등은 광장에서 많은 흑이인들을 상태인 흑이인을 병장기를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주살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당백슨의 기다란 채찍이 연신 흑이인들의 가슴을 관통시켰고 팽일악의 칼날이 흑이인들의 수급을 잘라냈으며 게다가 팽일비의 독가지 거기에 가세했다. 제압당한 것이 시원치 않아서 점차 의식이 돌아오는 자들은 비명을 질렀고 나머지는 그대로 죽어갔다. 이 광장의 내부에는 이내 남궁 검민과 제갈보중 등은 서서 그러한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고 제갈덕중은 이제 부상이 많이 나았는지 서있는 혈색이 좋아보였다. 수곡사로는 한쪽에 다소 어정쩡한 표정으로 서있었는데 그들이 무서워서인지 장내에는 움직이는 흑이인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제갈 신중은 잠시 어리둥절해 하며 그곳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그쪽으로 다가가서 물었다. 아니 이게 남궁 검민은 그를 보면서도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그저 뒤따라오는 여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제갈 신중이 제갈보중이나 황보자머를 바라보아도 그들 역시 마찬가지의 표정들이었다. 제갈 신중은 그만 계속 살수를 후두르고 있는 당백승의 앞으로 다가갔다. 당백승은 마악채찍을 날려 한 흑이인의 가슴에 구멍을 내놓고 나서 신영을 돌리려는 중이었다. 제갈 신중이 다가온 것을 보자 그는 이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듯이 피가 낭가하게 묻은 손을 툭툭 털면서 이렇게 물었다. 나더러 지금 그만두라는 말이오. 제갈 신중은 가볍게 탄식하며 대꾸했다. 나는 가급적이면 임명을 살상하는 일은 피했으면 하는 것이오. 당백승은 그 말에 시익하고 조소하듯 웃으며 다시 말했다. 가급적이면 임명 살상은 피하라. 좋은 말이시군. 하지만 저런 사마외도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강호가 혼란에 빠져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오. 흐흐흐 하지만 우리는 그저 힘이 없고 구출을 받았으니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지. 이어 남은 백여명의 흑이인들의 목숨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듯이 채찍을 다시 허리에 차는 것이었다. 팽일학과 팽일비는 그 즈음에서 눈치를 보아가며 손을 거두었다. 제갈신종은 분위기가 어색한 듯도하여 수곡사로와 황원원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수곡사로는 한참 황원원에게 전음으로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아 글쎄. 그 죽일 놈들이 바로 저 녀석들을 하나씩 끌어내어 두들겨 패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방 달려들어서 놈들을 제압하고 저 녀석을 풀어주었죠. 헌데 저 녀석들은 또 무공이 회복되자 그 감옥의 간수들을 하나씩 모두 죽여버리는 게 아닙니까. 곡주님 저희들은 아직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구요. 보아하니 팽일학이나 당백승 등의 몸에 상처를 입은 흔적들이 역력했다. 게다가 그들은 이번에 그야말로 실력으로 패하여 이런 곳으로 잡혀왔으니 속으로 악독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았다. 제갈신중이 그렇게 생각을 굴리고 있을 때 이윽고 남궁건민 등의 일행은 대강 자신들의 주변을 정리하고 반점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제갈신중은 황원원 등과 함께 천천히 밖으로 나가는 일행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도중에 황원원은 전음으로 제갈신중에게 이렇게 물었다. 피곤하신가요? 제갈신중은 웃으며 전음으로 대꾸했다. 나는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피곤하겠소? 황원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본래 가장 피곤한 일은 정신적인 경우가 많죠. 제가 보니까 그들은 상공과는 어울리지 않는군요. 제갈신중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인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보다도 당신은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소? 황원원은 웃으며 되물었다. 그녀들이 어째서 그렇게 쉽게 그자에게 굴복했느냐 하는 거로군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나는 그녀들이 갑자기 그렇게 무력하게 굴복한 원인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소. 황원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어째서 그것을 반드시 굴복이라고만 생각하시죠? 상황에 따라서 그녀들에게는 그것이 최후의 저항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도 의외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마도 당신이 그녀들을 너무도 좋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도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오. 황원원은 담담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의 몸이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저는 아마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은 왠지 거부감이 느껴지니까요. 제갈신중은 기실 이 황원원이 그런 천박한 여자들과는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는 화제를 돌릴 생각으로 다른 질문을 했다. 오늘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로 큰일이 날 뻔 했소. 헌데 아까 그 당주라는 자를 죽인 수법은 바로 광검 이라는 것이었소. 황원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사용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무국 광검 상공께서도 이번 애 훌륭하셨어요. 제갈신중은 광검이라는 무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인의 고개를 저었다. 나처럼 그런 자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겠소. 그저 방해만 되었을 뿐이지. 황원원은 문득 기이하게 웃으며 다시 물었다. 하지만 당신의 무공은 오히려 저보다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제갈신중은 그 엉뚱한 소리를 듣고 어리둥절해 하며 되물었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내가 당신보다 무공이 높다니. 황원원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다시 물었다. 당신은 혹시 벌써부터 제가 남에게 보내는 전음을 들을 수가 있으셨던 것이 아닌가요? 제갈신중은 제갈신중은 마침 자신이 궁금해 하던 문제를 물어오는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대꾸했다. 하긴 내가 천청대법을 터득한 이후부터 그랬지만 그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소? 황원원은 미소하며 대답했다. 아까 당신의 말을 듣고 그것을 알게 되었죠. 바로 그런 점만 보더라도 당신의 무공이 저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정말로 상대의 전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무공이 더 높다는 것이라는 말이오. 황원원은 담담한 기색으로 대꾸했다. 일반적으로 알리 천청대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만 무공이 미세해지게 되면 능히 상대의 전음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래 이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은 서로 반대이지만 무리민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거의 동시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즉 무공이 비슷한 두 사람은 둘 다 상대의 전음을 도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 무공이 더욱 미세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미세한 소리인 전음을 더욱 미세한 청력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무공이 미세하다는 것은 더욱 깊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제가 신중은 내심 그럴법도 하다고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아까도 보았겠지만 나는 전력으로 무공을 펼쳤지만 당신보다 못했고 또한 그 자를 이기지도 못했지 않소. 황원원은 이에 웃으며 되물었다. 제가 보기에 아까 당신은 시종일관 제갈세가에 무공을 쓰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갈 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오. 헌데 그것이 어떤 문제라도 있다는 말이오. 황원원은 대답했다. 제갈세가의 그 절악들은 비록 하나같이 뛰어난 것들이지만 역시 대부분 최절정의 경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은 깊고도 넓은데 그런 낮은 수준의 무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힘이 아주 센 장사가 지푸라기와 같은 것으로 힘을 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도저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요. 모름지기 힘이 센 장사는 그에 알맞는 무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오. 황원원은 대답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의 능력은 아주 뛰어난 것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그처럼 높은 수준의 무학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제갈신중은 어리둥절해졌다. 그럼 나더러 광검과 같은 무공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오. 하지만 나는 지금 전혀 그러한 것을 모르는데 황원원은 미소하며 대답했다. 본래 광검이라고 하는 것은 즉 전하는 말 그대로 뜻은 이때 초식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한의 초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군가의 가름침이 있어야 하기보다는 무학의 오이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해요. 어쩌면 당신에게는 그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무학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제갈신중은 더욱 어리둥절해졌다. 하지만 나는 전혀 그러한 무학의 오이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때 일행은 어느새 산중을 벗어나서 이윽고 거리를 지나 예의 그 만한 반점의 앞에 이르러 있었다. 남궁 건민 등은 거의 말도 없이 그저 저녁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우르르 객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제갈신중과 황원원 등도 그다지 시장하지 않고 반점의 내부도 어수선하여 황원원의 그 객방은 아직도 창문이 열려져 있었다. 황원원은 그 창문을 닫고 제갈신중이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 촛불을 켜고 침상위에 앉았다. 제 40장 진정한 대자 연무도 제갈신중은 탁자 앞에 앉아서 불빛에 비친 황원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다시 물었다. 혹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소? 황원원은 침상위에 걸터앉은 채로 웃으며 대답했다. 이 대홍락의 무학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당신에게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개 대홍락의 경지는 초식이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당신의 경우는 그 제갈세가의 초식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제갈신중은 문득 눈이 번쩍 뜨였다. 내가 집착했다고. 황원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무공의 특색은 집착하지 않는 데에 있는 것 같은데 만일 당신이 그러한 초식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다면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제갈신중은 약간 내심으로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쳐들고 나직하게 중얼거려 보았다. 그렇군. 그래. 헌데 내가 왜 아직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황원원은 다시 물었다. 음 아까 말했던 그 천청대법에 관해서인데 당신은 언제부터 저의 전음을 듣게 되었었죠. 제갈신중은 웃으며 주저하다가 대답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아까 주루에서 곽자성과 만났었을 때부터였소. 황원원은 약간 안색이 변하며 즉시 되물었다. 그렇다면 제가 전날 태양마교의 분당에서 당신을 도왔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군요. 그래서 당신은 저에게 그토록 친근하게 대해주었던 것이로군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소. 나는 당신이 그와 나 때문에 비무악속을 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감격했었소. 황원원은 안색이 다소 붉어지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단지 당신 때문만은 아니에요. 제갈신중은 미소하며 물었다. 그나저나 사흘 후에 그 비무에서 당신은 위험하지 않겠소. 장소는 어디로 정한 것이오. 황원원은 살포시 웃으며 대답했다. 장소는 바로 그때 그 태양마교의 분당의 산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를 이길 자신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음 나중에 만일 내가 위험해지면 당신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제갈신중은 그런 그녀의 시선을 봤자 은근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저녁 무렵에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용모는 정말로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제갈신중은 왠지 그녀를 향해 얻은 욕정을 일으키는 것은 무례하다고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윽고 제갈신중은 말을 돌렸다. 그때에는 우리가 함께 비무장소에 나가기로 하고 이번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지 않소. 황원원은 웃으며 물었다. 무슨 이상한 일이죠. 제갈신중은 대답했다. 나도 잠시 잊고 있었는데 우리 일행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한 당신의 얼굴을 보고도 거의 놀라지도 않더라는 말이오. 이거 좀 이상한 것이 아니오. 황원원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내가 가면을 다른 것으로 바꿨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제갈신중은 뒷머리를 툭쳤다. 아 바로 그랬겠군. 그리고 상황이 어수선하여 미처 그런 것을 눈치채지도 못했고 황원원은 웃으며 다시 말했다. 설령 그들이 어떤 항의를 해온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해명할 테니까요. 제갈신중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황원원이 그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 벌써 일어나시나요? 저는 식사와 곁들여서 함께 술이나 마시자고 할 작정이었는데 제갈신중은 제갈신중은 문득 그녀에게 되물었다. 혹시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심심하고 지루하지 않소? 내가 부담스럽지 않소? 황원원은 고개를 가로 저으며 대답했다. 심심하고 지루하다니요. 저는 당신의 정원자인데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갈신중은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가볍게 맞추었다. 그렇다면 고맙소. 나는 별로 시장하지도 않고 또한 무공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서 이만방으로 가봐야 하겠소. 잘자시오 원원. 제갈신중이 그렇게 입맞춤을 하고서 방을 나서자 황원원은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제갈신중이 그렇게 부득부득 우기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것은 기실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황원원과 함께 방안에 오래도록 앉아 있다보니 왠지 어지러운 감정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런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제가 신중은 일단 방안으로 들어가자 그 핑계대로 정말로 자신의 무공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요즘에 그는 불과 하룻밤을 지샌다고 해서 체력이 떨어질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일단 의복을 편안하게 하고서 평평한 침상위에 가부자를 틀고 앉아서 촛불을 켜지 않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비록 방안이 다소 어두웠지만 이 어둠은 그에게 조금도 장애를 주지 못했다. 제가 신중이 먼저 생각한 것은 황원원이 말해주었던 그 초식에 관한 것이었다. 비록 이미 몇 차례의 고전들을 겪기는 했지만 그는 그것으로 자신의 무학이 대홍락의 경지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대홍락의 경지만을 생각해보기로 했다. 이 대홍락의 경지에 관한 얘기들은 이미 너무나도 유명하여 그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 본래 대홍락의 경지는 크게 심검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그것은 다시 협의의 심검과 관검 그리고 무형검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의 심검이란 일명 수중무검 심중유검으로 말하자면 마음속에 검이 있으니 끝하는 대로 초식을 펼칠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경지에 오르면 무리를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육지 비행술이나 어풍 비행술로 허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은 물론 초식을 펼치는 데 있어서 육신의 제약을 받지 수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이른바 최절정의 경지라고 하는 백연탄의 경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제갈신중은 이미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이 심검의 경지에 오르면 초인간의 능력을 얻게 되어 가장 빠른 초식과 가장 변화가 많은 초식 그리고 가장 위력이 강한 초식 등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대홍락의 두 번째의 경지인 광검은 이른바 중간적인 단계이다. 그것은 이른바 검즈가 아직검이라고 하는 것으로 홍검이라고도 불리우며 즉 검과 내가 하나로 동화되어 뜻은 이때 초식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기실 이 초식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무초라는 것은 모든 초식이 섞여진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초식이 섞여진다는 것은 문득 아까 지하석실에서 보았던 황원원의 광검을 상기해보았다. 혹시 그것은 하나의 혼으로 꿰뚫는 다는 것이 아닐까. 제갈 신중은 다시 생각했다. 섞여진다는 것은 섞지 않는다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섞지 않았다는 것은 초식이 나타나기 이전이다. 그것은 그 뜻을 강조한 것이며 그 뜻으로 무공을 펼침에 따라서 모든 초식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혼이 무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제갈 신중은 이내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그럴 수는 없다. 나로서는 무초라는 것은 무초일 수가 없다. 무초인 것도 아니고 무초가 아닌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장애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장애가 없다면 초식에 있어서 무한한한 변화를 낳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곧 초식이 섞여진 것이며 무초라는 것이 아닐까. 제갈 신중은 골똘하게 다시 생각했다. 하지만 또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강하게 모인 상태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 의식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님으로 그 의식이 강하게 모인 상태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이 초식과 뜻 에 있어서 모두가 장애가 없게 되고 그것은 곧 진정으로 초식과 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진정으로 사라진다는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혹시 진정한 무형검이 아닐까. 대웅락의 경지에서 두 번째인 광검의 경지. 그것은 다시 신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며 허공에서도 지상에서와 같이 거의 장애가 없어지게 되는 능공허도의 신법을 펼칠 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웅락의 최후의 단계인 무형검의 경지는 다시 그 광검의 능력마저 크게 초월하는 것으로서 가히 무학의 이상이라고 해도 좋았다. 아까 황원원도 말했듯이 광검에는 무수한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무형검에 오르기 위한 노력인 것이며 무형검에 도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타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무형검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 무심검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무검무와 무라양망으로 즉검도 나도 다함께 잊어버림으로써 뜻도 초식도 업어지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명 천해무봉하고 의검멸화한 대자연무도 라고도 한다. 일반적인 사고방식들은 그러했다. 바로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면 의행일치하고 의형수형하여 마음대로 무형지기를 사용하며 능공허도의 경공술은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고 또한 전설상의 경공술인 축지성촌의 경공술을 펼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신중의 생각은 다소 달랐다. 진정한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이다. 즉 무검무와 무라양망이라고는 해도 기실은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 것이며 그렇다면 잊어버릴 것도 없고 또한 없어지는 것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 없다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제가 신중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만일 그 내용대로라면 무심이라고 하지만 아직 집착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서 장애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어찌 완전한 최고의 이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과거에 그 무형검은 천수자라는 사람의 의에 한 번 천하에 나타났었고 그는 고금 제1인으로 추대되었다. 그 이후로 수많은 기인이사들이나 무학천재들이 나타나서 그 무형검의 경지에 도전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그들은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다. 제가 신중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해도 그야말로 온갖 번뇌와 욕망들을 물리치고 무심한 상태가 되는 것은 어렵다. 실로 무형검의 경지가 성취하기 어려운 것은 그와 같은 이치인 것이다. 제갈 신중은 그렇게 내심으로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고 검토해보다가 이윽고 자신의 생각을 실제로 운용해보기로 했다. 흔히 무공은 시전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대상이 필요하게 된다. 제갈 신중은 눈을 떠서 실내를 둘러보다가 이윽고 눈앞에 있는 탁자 앞에 나무의 위를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제갈 신중은 먼저 천청대법으로 들어가서 초식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그는 이제까지 거의 제갈세가의 무공에만 신경을 썼지만 이제는 그러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초식에 관해서 그 근본과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천청대법을 펼칠 때는 그는 자신의 영대가 아주 밝아져서 깨달음이 빠르다 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선 가장 빠른 초식을 펼쳐볼까 대개 가장 위력적인 초식은 변 쾌붕의 세가지라는 처음에 그는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초식부터 사용해보기 시작했다. 손끝으로 검기를 발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도 익숙해져 있었다. 제갈세가의 초식에서 이어 천청대법으로 그 속도를 조절해 나가자 갑자기 자신의 기가 지극히 투명해지고 섬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천청대법으로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투명하고 섬세하게 느껴진 것과 흡사했다. 바로 이것인 모양이군. 제갈신중은 내심으로 문득 그렇게 중얼거렸다. 이때엔 검기의 빠르기는 정말로 지극히 빨라져 있었다. 그가 일단 손끝을 내밀고 마음만 먹으면 그 섬세하게 변한 기운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빠르기로 전면에 나무 의자로 뻗어나가서 정확하게 금을 긋고는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그것을 연습할수록 더욱 기가 투명하고 섬세하여 부드럽고 탄력적 인것으로 느껴져서 갈수록 몰입하여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나중에는 비록 더욱 통제하는 것이 쉬워지기는 했지만 그 속도는 자신도 감지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제갈신중은 이에 이번에는 거의 변화를 수련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 역시 정점에 이르자 다시 힘의 건법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단지 이곳에서는 괭음을 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는 아주 적은 기만을 사용하여 그것을 수련했다. 그 수련에 의해 실내에는 처음에는 펑펑하는 소리가 울리다가 그것이 점차로 금속성으로 변해갔으며 더욱 기운을 줄이고 수련하자 나중에는 소리는 나지 않지만 실내에 공기가 크게 파동을 일으켜서 온갖 기물들이 들썩거리는 것이었다. 이제 제갈신중에게 있어서 기라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유순하고 투명하며 탄력적인 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것은 제갈신중에게 있어서 외형상에 경악할 만한 변화였다. 제갈신중은 이제 뜻대로 그 어떤 초식들도 간단하고도 쉽게 구사할 수가 있었다. 무학초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것인가 하고 생각해보면 약간 싱거워질 정도였다. 이제는 초식의 장애에서 벗어나야 하겠군. 제갈신중은 내심 중얼거렸다. 이미 그는 마음의 장애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일단 초식의 장애에서 벗어나면 즉시 무형검을 성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은 먼저 초식을 멸하고 뜻을 멸하는 데 반하여 그는 오히려 거꾸로 뜻의 장애를 벗어난 상태에서 초식의 장애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다. 제갈신중은 제가 which Connery 격중시켰고 나무이자의 기둥의 검기로 조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초식의 장애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일은 생각보다 훨씬 쉬웠다. 아마도 그것은 조금 전에 초식에 매달리 때 무의식 중에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운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즉 하나의 초식으로 되어 있는 무공보다는 차라리 모든 초식들이 복합되어 있는 무공이 더욱 자연스러운 것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위무봉한 대자연무도가 아닐까. 대자연의 흐름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이며 한두 가지의 흐름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제갈신종은 생각외로 쉽게 나무 기둥의 얼굴을 조각해 가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빠른 쾌화 변화 그리고 힘의 붕 등의 초식이 모두 함께 들어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초식들을 생각해보며 출수가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인식하다 보니 출수가 자연스러워지고 초식들이 부드럽게 뒤섞였다. 거기에는 어떤 무리도 없었다. 마치 꼬마가 진흙을 주무를 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종합되는 것처럼 제갈신종에게 있어서 기능은 극도로 투명해지고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정밀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개개의 초식들은 하나의 흐름이 되었지만 독립된 듯 했고 그 무수한 초식들이 독립된 듯 하지만 또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듯 했다. 제갈신종의 내리는 점점 더 투명해져 가고 있었고 그의 전신의 진기는 이제는 완전히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이치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저 겉으로 보이는 광경은 나무 기둥에 나무조각이 미세하게 잘려나가면서 저절로 사람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기이한 광경이었다. 그 조각은 처음에는 다소 서툴었다. 하지만 이내 갈수록 정교해졌고 또한 조각하는 속도도 빨라졌다. 그러다가 이윽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그가 지워버리고 다시 조각한 조각품의 형상이 마치 살아있는 듯하고 또한 속도도 불과 잠깐 사이에 되었을 때 문득 그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내렸다. 이제야 그는 비로소 목표로 했던 수련을 마친 것이었다. 지금 그의 경지가 과연 무용검의 경지인지는 그도 잘 알 수가 없었다. 단지 갑자기 은은하게 신기가 발산되는 듯한 그의 전신에서 그가 잠깐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과거의 그는 별로 특징적으로 준수한 모습은 아니었기에 절세준미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다. 그의 용모는 평범한 듯하여 그의 형이나 동생들보다 못하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 순간에 그의 용모는 그야말로 평범한 듯한 가운데 수려하고 담담하게 빛나고 있어서 그 아름다운 용모는 가히 천하제일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었다. 그것은 남자의 용모는 그 생김새보다는 기상이 제일이기 때문이었다. 지금 제갈신중의 눈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찬란한 별빛과도 같았다. 제갈신중이 나무의자의 기둥에 새겨져온 조각의 얼굴을 바로 다름아닌 황원원의 것으로써 마치 황원원이 살아서 부드럽게 미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제갈신중이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그 조각상은 일순 나무의자와 함께 소리 없이 가루가 되어 부서지고 말았다. 지극히 고운 분말처럼 변한 그 나무 가루들은 이내 주위로 흩어져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 실내의 여러 개의 의자들 가운데 한 의자가 사라졌을 뿐 제갈신중이 수련한 흔적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제갈신중은 일단 그렇게 자신의 수련을 끝내고 나자 다소 긴장되기도 한 심정으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결코 이러한 경지에까지 오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을 것이었다. 갑자기 세상이 뒤바뀌고 그리고 그의 모습도 달라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필련이라는 말인가? 그때 제갈신중은 문득 문 밖을 지나던 한 인기척이 다시 되돌아 와서 자신의 문 앞에 멈춰선 것을 느끼고 정신을 차렸다. 그 사람은 분명히 여자였는데 행동거지가 매우 조심스러웠다. 제갈신중은 일행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는 문득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로군. 바로 황보숙한이었던 것이다. 대체 그녀는 이미 자정이 다 된 이 시각에 무엇 때문에 그의 방문 앞에 서성거리고 있는 것인가? 과연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황보숙한은 음성을 나직하게 가다듬어서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제갈공자. 지금 주무시나요? 제갈신중은 그 말을 듣고 의복을 갖춰 입은 다음에 우수를 가볍게 저어 촉불을 밝혔다. 그가 그렇게 촉불을 밝히는 것은 물론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능력이기도 했다. 무슨 일이시오? 제갈신중이 그렇게 묻자 황보숙한은 다소 반가운 듯이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갈공자 어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갈신중은 그녀가 자신을 찾아온 의도를 거의 파악하고 있었으나 이어 마지못한 듯이 문을 열어주었다. 황보숙한은 방 안에 들어서자 잠시 실내를 둘러보더니 자신이 들어왔던 방문을 잠그고 그리고 침상 위에 가볍게 걸터 앉았다. 제갈신중은 느닷없이 그녀가 방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다가 이윽고 그녀를 향해 물었다. 무슨 일이요? 황보낭자. 황보숙한은 그제서야 고개를 쳐들어서 제갈신중을 바라보고는 되물었다. 박절하시군요. 저에게 차도 한 잔 대접하지 않고 내쫓으시고 싶은가요? 제갈신중은 방 안에 마련되어 있는 청차를 한 잔 따라서 그녀에게 건네주고는 탁자 앞에 앉았다. 밤이 깊었으니 혹시 남들이 의심할까 두렵소. 낭자는 무엇 때문에?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이요. 황보숙한은 청차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마음이 다소 진정되는지 비교적 차분한 기색으로 되물었다. 당신은 정말로 그 이유를 모른다는 말인가요? 제갈신중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다. 나는 물론 짐작하고 있소. 당신은 아까 그 석실에서의 일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오. 황보숙한은 대답하지 않고 기이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당신은 그날 이후로 아마도 나를 미워하고 있겠죠. 제갈신중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는 않소. 만일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방 안에 들어오게 하지도 않았었을 것이오. 황보숙한은 다소 붉어진 안색으로 잠시 제갈신중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다. 정말로 당신은 제가 단지 그 일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갈신중은 도리어 어리둥절해졌다. 아니 그럼 다른 목적이 있다는 말이오. 황보숙한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질문했다. 아까 보니 당신의 그 황소전은 아주 아름답더군요. 제가 질투가 날 정도로 그 얼굴은 사실 가면이 아니라 진짜가 맞죠. 제갈신중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소. 황보숙한은 자주 섞인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이른바 직감이라는 거죠. 의뢰에 우리 여자들은 그런 부분에는 민감하기 마련이죠. 저희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은 그저 너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모른 척 했을 뿐이죠. 제갈신중은 즉시 폭건하며 말했다. 나는 결코 당신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소. 그리고 이번에 그 일도 우리는 당신들에게 거짓말을 할 의도는 아니었소. 지금의 얼굴도 사실이지만 과거에 그녀의 얼굴이 추했던 것도 사실이었소. 황보숙한은 다시 물었다. 만일 지금이라고 다른 여자가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녀를 버릴 수가 있나요? 제41장 영웅맹으로 제갈신중은 실로 뜻밖의 질문이라 약간 당혹해져서 되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런데 그녀는 느닷없이 대답 대신에 신형을 빙글 허공으로 되돌려서 침상 위에 올라선 다음에 이윽고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게 무슨 짓이오? 제갈신중은 놀라서 소리쳤으나 그녀는 상관하지 않고 이내 알몸이 되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이미 조금 전부터 그 홍의정 장 속에 속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다. 대체 그녀는 무엇 때문에 일부러 제갈신중의 방에 와서 옷을 벗으려고 한 것일까?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그대로 침상 위에 선 황보숙하는 이어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어 말했다. 당신은 아까 저의 모습을 실컷 보지 않았나요? 그런데 거기에 한 번 더 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제갈신중은 비로소 아까 그녀가 방문을 잠근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제갈신중은 가볍게 탄식하며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황보숙한의 나시는 아까 다소 시달렸다고는 하나 여전히 촛불 아래 눈부신 열기를 바라고 있었다. 황보숙한은 태연한 표정이다가 제갈신중이 시선을 돌리자 약간 안색이 변했다. 가볍게 벌린 다리 사이에 유혹이 뜨겁고 저 가슴 위에 두 개의 유두가 부끄러운 듯이 긴장되어 있건만 그녀의 음성은 냉랭해 냉랭해 보였다. 당신은 제가 단지 아까의 그 일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으로 생각하나요? 제갈신중은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럼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다는 말이오? 제갈신중의 시선이 다시 향하자 문득 황보숙한의 나신이 다소 붉은 기운을 띄는 듯했다. 아까의 그 일은 분명한 사고였어요. 당시에는 당신의 누이도 있었고 당신 이 설사 비밀을 지키더라도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고 게다가 그들은 모두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갈신중은 이 황보숙한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대담할 줄은 미처 몰랐다. 황보숙한은 마치 자신의 늘신하게 잘 빠진 아름다운 나신을 과신하기라도 하듯 이 드러내 보이며 말을 이었다. 제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바로 당신에게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느냐를 물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갈신중은 탄식하며 고개를 내져었다. 나는 당신에게 미워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소. 하지만 이런 식은 아주 곤란하오. 당신은 나의 제수씨가 될 사람이 아니오. 황보숙한은 고개를 내져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당신의 동생과 혼인을 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지금 저를 취하신다면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지고 저는 당신의 제수씨가 아닌 마누라가 될 거예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은 불가하오. 황보숙한은 일순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알고 보니 당신은 저를 더럽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로군요. 호호 하지만 사실 저는 당신의 동생과 몇 번 관계를 갖지도 못했어요. 당신은 천하에 진짜 순결한 여자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당신의 동생을 버리려는 것은 그가 아까 저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를 지켜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저의 남편감으로는 부족하죠. 제갈신중은 그녀의 나신을 참아 바라볼 수가 없어 하며 대꾸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두 번째의 부인을 구한다고 해도 낭자와 같은 사람은 실소. 황보숙한은 그 말을 듣고 안색이 변했으나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약간 처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부인이 되는 것은 포기하죠. 하지만 설마하니 저의 한 가지 부탁만은 들어주겠죠. 만일 앞으로 당신이 저를 잘 보호해 주시겠다면 저는 지금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당신의 시중을 들어드리겠어요. 비록 당신의 그 정혼녀만은 못해도 혼인전에 저와 같은 사람과 한 번 자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황보숙한은 그 말에 그만 수치심도 잃고 악독한 표정을 떠올렸다. 당신은 정말 너무하는군요. 내가 이렇게 와서 그냥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로서는 너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당신은 다른 수단이라고 있다는 말이요. 황보숙한은 차가운 시선으로 다시 물었다. 당신은 정령 권하는 술은 마시지 않고 벌주를 마시려고 하는군요. 제갈신중은 되물었다. 당신은 어쩌겠다는 것이요. 황보숙한은 음침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즉시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난장판을 일으켜서 당신이 나를 범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겠어요. 그때가 되면 과연 당신이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군요. 제갈신중은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됐지만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소. 나는 지금 이미 이 방안의 음파를 차단하여 외부에서 들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당신이 난장판을 일으킬 수도 없을 것이요. 순간 황보숙한의 두 눈이 악독한 심사로 인해 옆으로 찢어지며 살기가 쏟아져 나왔다. 믿을 수 없다. 그녀는 소리치며 한순간 침상을 박차고 알몸 그대로 제갈신중을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지금 그녀가 펼치고 있는 무공은 태산 18반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전의 천황부의 수미산장을 전반으로 동시에 일으키는 것이었다. 평소에 그 무공은 무림의 일절로서 상당히 오묘한 솜씨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광경은 야릇하고 자극적이기 짝이 없었다. 알몸인 채로 다리와 팔을 휘저으며 공격해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고수의 공격보다 상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기실 황보숙한에게 안된 일은 바로 제갈신중의 능력이 아까와는 또한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황보숙한이 신형을 날려 공격해 들어오는 순간 제갈신중은 좌수를 들어올렸는데 그러자 느닷없이 흡사 시간이라도 정지한 것처럼 황보숙한의 나신이 뻣뻣하게 굳어진 상태로 허공에서 멈춰졌다. 그리고 이어 제갈신중이 우수를 가볍게 들어올리자 그녀가 벗어놓은 의복들이 마치 살아있기라도 하듯이 둥둥 떠올라 날아와서 하나씩 그녀의 몸 위에 입혀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당하는 황보숙한의 표정은 그야말로 믿을 수 업어하는 경악한 것이었다. 그녀가 허공에 떠올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옷을 입는 시간은 금방 끝났다. 제갈신중은 이어 방문을 열고 그녀를 손짓하여 문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문을 닫고 나서 그녀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그러자 이내 거칠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황보숙한의 악에 바친 욕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제갈신중 이 병신같은 자식아 내놈도 사내자식이냐 그렇게 성인군자와 갓이 행동하려면 차라리 그 물건은 잘라버리지 그래 사내 구실도 못하는 병신같은 자식 내 반드시 내놈이 잘되는가 두고 보겠다. 제갈신중은 내심 어이가 없어 하며 내심 중얼거렸다. 그야말로 성이 난 앞말과도 다를 바가 없구나. 내가 전에는 어째서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었을까. 황보숙한은 제갈신중이 문도 열어주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자 이윽고 그만 절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제갈신중은 다시 촛불을 끄고는 문득 창밖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기실 조금 전에 그곳에는 한 사람이 머물다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바로 황원원이었다. 제갈신중은 그녀를 생각하자 조금 전에 그 어수선한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았다. 원원